자 어 운영진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 가지고 드디어 왔습니다 잘 알려주셔서 악어의 놀이터 서버에 왔고 사실 마인크래프트 옛날에 양띵님 서버 좀 하고 다주님 서버 좀 하고 안해봐 가지고 잘 몰라요 하지만 마크가 마크란 무엇이냐 어 마크 옛날에 우아쿠님 유튜브도 좀 보고 했는데 이걸로 엄청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 환상의 세계에요 여기 있는 거 뭐 블럭으로 막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얼마나 정교해요 그쵸 요거 네모난 거 이거 해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4분의 1토막을 또 어떻게 딱 쪼개가지고 계단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이버 레고고 이게 그 어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지능개발을 시킬 수 있는 어 미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요거를 이제 수업으로도 좀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음 그래서 요걸로 있으면은 레고 한 천만원어치 1억원어치 안 사줘도 그만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뭐 제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마크였다 또 그 선생님이 또 미 8군 출신이었는데 참 영어를 잘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다 마쿠라고 적었는데 그때 제 발음이 좀 약간 된소리 발음이 좀 정해졌다 좀 이런 식의 또 마크와의 인연을 한번 또 되새겨봅니다 자 악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주는데 제가 대충 배웠거든요 어 우클릭하면은 악어 놀이터 서버에 온 걸 환영하겠네 어 소매 넣기 했는데 잘 받았겠지 땡 잡은 줄 알아 약탈이 가능한 서버라서 소형 건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어 T 누르면 이제 채팅을 할 수 있구요 어 요걸 닫으면은 되구요 그리고 1 2 3 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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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소형 건차가 내가 잘 모르는데 자기 그 땅을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 그래서 이렇게 뭐 해서 내 보금자리 남이 못 털어가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하면 되고 어 도네이션 시스템인데 요거 관련해서 어 나 도네이션 안키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 뭐 안키면 안키는 대로 하는데 그 대신 그 도네이션을 안키면 아 재미가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시청자와의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러셔 가지고 일단 그러면 좀 해보고 뭔가 어 뭐 손해본다 내가 막 해가지고 뭐 이런 아이템들을 못 얻어 간다 이러면은 어 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없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재미 이거 뒤에 단축키 요거 숙지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 물건 사고 물건 사고 이제 음 설명서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항상 숙지하고 갑시다 캡스락 캡스락으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고 h 미니맵 이렇게 키울 수 있구요 미니맵을 키고 끄고 이렇게 할 수 있구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요 전체 화면 보기 마이크 음소거 플레이어 볼륨 조절 플레이어 볼륨 조절 아 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릴카님 러너님 김펭귄님 npc님 이렇게 4명 들어와 있나봐 이렇게 있고 사실 유지맵 세팅이에요 스타크라프트 유지맵 세팅 이제 그 마크는 껍데기만 남았어 이제 그냥 거의 다 마개조가 돼가지고 아 밑에 더 있다고요? 경유지 지우기 경유지 찍기 아 아 뭐지 닫구요 바로 닫고 경유지 지우기 아 모르겠고 스피크 음소거 음성 채팅 관련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어 자 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빗소리가 좋은데 잠깐만요 나도 좀 들리는 소리를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직업별 가이드 초보자 직업일 때 자연사일 경우 장착한 아이템과 소지금을 잃지만 인변내 아이템들은 보호됩니다 초보자도 잃어버려? 보통 초보자는 안 잃어버리지 않아요? 되게 살벌하네 여기 자 그리고 약탈꾼에게 죽게 될 경우 소지금 화폐 판매 물품을 잃게 되니 조심하세요 자 이걸 한번 봤거든요 약탈꾼은 남의 거 막 막 다 털어가고 어 빨간 그 카오가 돼가지고 남이 공격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근데 딱 보면 카오가 되려면 컨트롤을 잘해야 하잖아 카오도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요 요 좀 땜질 좀 하지 되게 좀 파져서 그런가? 해이 쏘리 but you can't break that block here 여기는 깰 수가 없다고 아 밥이 왔네요 밥을 먹으면 좀 커스텀 농작물 이용법 아 이거 진짜 아 만학도 그니까 공부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아 아 진짜 힘드네 저 그 오늘 밥은 그 연어 띵입니다 비어있는 연어디움 이 작물들은 토양을 통해 재변 직업이 있어 그니까 농부가 있고 낚시꾼이 있고 광부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암튼 그 골라가지고 레벨업 해가지고 뭐 뭐 사람들하고 뭐 교환하고 뭐 그런거 하겠죠? 와 멋있다 그지? 요리하는 법 요리 김치, 미역국, 물병 뭐 이렇게 넣어서 건강주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아 뼈 왔어요? 레, 레, 레드플레이어 이게 카오에요 레드플레이어 상태가 되면 아무나 죽일 수 있지만 아무 얘기나 죽을 수 있는 카오가 됩니다 그쵸? PVP 사용, 허용권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폭탄 사용할 경우 역, 열쇠를 사용할 경우 역, 열쇠를 사용할 경우 카오가 될 수 있습니다 카오는 20분간 지속되고 카오일 때는 체력이 5칸으로 변경되고 먼저 카오가 되면 손해보내 5칸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하네요 그니까 컨트롤이 좋아야다 카오 하려면 약탈꾼 직업 항시 레드플레 그니까 봐봐 체력이 5칸이잖아 아 우산 없나 이야 이거 이 아래에 가면 비 안 오는거 실화? 와 미친거 아니야? 와 경치도 너무 좋아 이거 처음에다 이거 모장 서버 들어갔을 때 이게 마소랑 합쳐진지도 몰랐어요 이게 권차인가 봐 이게 권차인가 봐요 이게 암흑해지잖아 나 권차가 있거든 6번에 지금 소형 권차있죠 그래서 땅을 조금씩 넓히는게 아닐까 권차가 뭐 줄인겁니까? 음 건물차단 권차블록을 바닥에 사용시 범인의 권차구역이 생기고 권차구역 내 상자에 자물쇠 사용시 다섯자리 비밀번호하고 아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내 권차안에 상자를 상자가 하나 생기는데 상자에다가 이제 뭐 담을 수 있어요 디아블로처럼 근데 내 상자를 남이 열면 몰래 열면 카오 댐 비밀번호 사용법 다섯자리 번호 폭탄으로 그냥 뚫을 수도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아 다 이제 기본은 했어요 오 워 워 워 워 진짜 예쁘다 워 워 엠 워 이건 뭐야 으응 친구 부를 수 있다고 했어 뭐 모아가지고 첫 구매비용은 삼천원입니다 그래서 T를 누르고 여기서 클릭할 수 있어요 네 어 퀘스트는 어떻게 보더라 제가 왜요는 이거 진짜 근데 잘했다 설정을 이거 제가 왜요는 보통 네 아니오잖아 초딩들이 내가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런 말을 꼭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딩 감성을 진짜 잘 살렸다 네 아니오가 아니고 네 제가 왜요 퀘스트? 아 삼천골드 모아오가기 퀘스트 하나 받았어요 빨리 여는 게 뭐지 비었나 아 아 아 캡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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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락이야 거래소 어우 너무 방대해 재봉사 탈거 타고 입장 오류 발생 가능성 100 시장 아이템 뽑기권 오 코인 뭔지 모르겠네 어 사람들이 있어요 어 중령님이다 야 중령아 너 운영자라도 운영자템 말고 운영자템 말고 따로 클레이해 심심할때 어 안녕하세요 어 침청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터 좀 잡으셨나요 아 마이크 옆에 실망하셨나보네 저 오늘 처음 했고 그 그 뭐지 뭐.. 뭔 차? 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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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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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예 좋은데 추천 저 뒤에 보이시는 저쪽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저기 인사라인 되게 인사라인인데 제가 볼 땐 여기 턱 금방금방 잡아먹힙니다 아 마이크 깸컴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아 마이크 아마 연결 안 하신걸걸요? 아 마이크 사용법 혹시 아시죠? X가 마이크 끄기 켜기 맞아요 B가 스피커 끄기 아마 이거 게임컴 안 하신걸걸요? 근데 과묵한 사람도 필요하잖아 아 잠깐만 진창민님 살기 좋은 터라면 음 어 여긴 뭐예요? 여긴 뭐예요? 제가 볼 땐 아 잠깐만 나 이거 연결될 것 같아 네 그 그 여기는 세봉님의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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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들려요? 응 그럼 안 되는데 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X? 그 세범님? 세범님? 네 그리고 여기 좌측 어.. 좌측에서 내가 볼 때 집으로 그나마 좋은게 그쪽이 이제 명당이지 않을까 여기 여기 개명당이다 아 여기가 왜 왜 좋아? 왜 좋아요? 이 마을에 일단 너무 가깝고 가까운게 좋구나 배 뒤에 맞돌이 집이 많아서 굳이 침착맹님 맞돌이? 어.. 맛집이요 해적이 약탈꾼이 음 음 외곽에 살면 불리에요? 외곽에 살면 오히려 틀리기 쉬울 수도 있대요 아.. 안보이니까 근데 외곽에 부자가 산다면 이글루 위에 살고싶은데 이글루 위에 살고싶은데 어? 저기도 좋아요 저기도 좋아요 여기 근처 땅이면 다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음성부터 뚫어야겠다 이글루 지으셔도 돼요 나만 답답해 아 저 안 답답하긴 한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상관없을든요 옆집만 아니면 뭐 아 그리고 V키 누르면 음성설정 할 수 있어요 V키 설정 들어가면 마이크 선택 스피커 선택 있습니다 어엊어 어 오오 오 vertically 스피커 Pyro 마이크 깨진다 ㅇ 이제거 완전 휘신걸로 해서 5천원짜리로 해서 어쩐지 진짜 5천원 같아요 새로 살게요 빨리 해야겠다 저는 상관없긴 한데 지이이익 이게 기계음 5천원짜리 ㅎㅎㅎㅎ 아 근데 항상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상관있는거 같은데 아마 상관있는데 친척맨님 앞에서 상관있다 못하죠 그러면은 스피커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V에요? V에서 설정 누르면 스피커 선택 아 마이크 증폭을 더 줄이자 마이크 증폭을 내 증폭을 증폭만 줄이면 될든요 증폭되어있는거 아아 괜찮죠? 네 괜찮으신거 같아요 저기 괜찮아요? 저 이걸로 위에? 어 저기도 괜찮은거 같아요 저쪽이 아마 레이카님 지서 잡고 있는데 옆에 누구 있어도 좋죠 그럼 먼저가서 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레이카님 좋아죽죠 아 그래요? 그쵸 그쵸 그래서 먼저해도 되죠 상관있겠습니까 그 그 분 까셨나? 바닥에? 그 레이카님 레이카닷 집 어디다 지었지? 오 여기 집도 굉장히 좋은데 아 저 위에 저 이걸로 위에요? 예예 저 위에 멋있잖아요 좋은거 좋은거 같은데요 아 약간 높은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니 저는 주변에 사람있으면 좀 잠을 못자요 아 진짜? 아 그러네 오 여기 괜찮은데요? 여기 여기 여기여기 어? 나 저기가 더 좋아 어디요? 저기저기 위에 여기 어 저 저 아 저 위에요? 예 어 저기해도 되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집에서 상처 왔다갔다 했을 때 이제 거리가 너무 멀면 개기차 될 수도 있다 아 이제 올라가야 되고 맨날 등산해야 되고 이제 원래 높은 층수 사는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탈때 졸라 오래 기다려야되잖아요 아 맞아 근데 여긴 걸어가야되니까 이제 그것도 생각해서 근데 여기 군형있어요 군형 군형 군형이요? 여기 군형 어 뭐 거기도 괜찮네 나 여기 살래 천연집 어 천연집 좋죠 여기다가 근데 그거 설치해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완성됐는데 집이?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집을 누가 쓸 수 있으니까 모자 설치해야되요 아 이거 모자가 짜부대기에 웃기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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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럼 건차 여기다 설치하면 건차 여기다 여기다 여기 밑에다가 설치 아 요 안에다 해야겠다 요렇게 아닌가? 앞에다 해야 되나? 그래야 문이 생기나? 문 네 문 문 위치 잡으면 좋죠 여기 추천좀 해주세요 건차 위치좀 여길 추천하진 않죠 사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제가 건차 개념을 몰라서 한 이쯤 이쯤 아 이쯤 건차를 6번을 눌러서 아 여기다 어 주변에 다른 건차가 있대요 어 뭐야 누가 있지? 릴카님인가? 뭐야 내 내 굴인데 여기 릴카님 집이야? 릴카님 집이 어딨어? 릴카님 굴이야? 릴카님 집 저거 아니야? 아 이거 옥킹형 집이라던데요 여기?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요? 우리 옥킹형 둘이 숨어있나 봐요 아 그래? 어 뭐 자연인이야? 뭐야 그 진짜 자연인이네 이거 자연인 자연동굴에요 좀 약간 자연 느낌으로 파신건가? 뭐지? 어 아 이거 침착매님 아니면 네 여기 할까? 여기? 위에 어 여기 괜찮네 아 여기를 판거 같다 거기 한번 눌러봐요 되나? 여기 해볼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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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꺼 아 난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러면 여기 위에를 뚫자 그쵸 이거 위에 뚫어가지고 하면 좋죠 여기 바닥 뚫게요 예 그럼 다 내꺼잖아 그쵸 곡괜이 만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저 좀 블럭 좀 아 블럭? 여기 어 감사합니다 저 저 이거 옛날에 만들어봤어요 뭐더라? B인가? 뭐지? 뭐 뭐 뭐 이 아 이 나 이거 이거 알아 제작대 만들고 요거를 여기다 놓고 제작대를 여기다 설치해서 해서 해서 막대기를 만들고 막대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곡괜이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악어님 어디가셨어? 아 여기 그 좀 옆에 좀 같이 좀 파세요 여기 여기 좀 거기 예 거기 그 아래 좀 파세요 오! 오! 악어님 이거 어디갔어 악어님 악어님 저기있다 어 아닌가? 누구지? 아 여기 계시다 악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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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악어님 네 저 왜 글로 가셨어요 위에 좀 파주세요 아 도와달라고요? 예 위에 좀 파주세요 근데 저 집 어딨지? 집 여기 위에 제 집 좀 찾아주세요 여기 집이 이쪽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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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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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래요? 자꾸 외박하고 싶은 집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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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싹 파서 아래 뚫어주세요 아래를? 네 연결 아래랑 아래랑 연결? 여기 어차피 바닥을 막아야돼요 아! 어 왜요? 이 바.. 이 바닥이 건차어요 제가 해봐요 여긴 안 부시잖아요 예 제가 근데 여기는 부셔져요 그 밑에는 아 나 좀 이 바닥을 안 막으면 그 친척매님 집에 누가 들어와요 아.. 아 나 빡대가리인가 봐요 왜 모르겠지? 아 여기 선 보이잖아요 이거 빨간 선 예예 여기 빨간 선이 건차 테두리거든요 아 이 선들 벽은 다 막아야돼요 바닥이 아 여기 여기 바닥을 다 막아야돼요? 네 여기 보이시면 이 블럭 제가 안 깨질 거 아니에요 이거 건차 빨간색 블럭 아니고 예예 이거 안 부셔지고 이것도 제가 안 부셔져요 이건 부셔져요 예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뚫려있으면 바닥 밑에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 근데 요거 요거는 안 부셔져요? 이건 안 부셔져요 여기 바닥 라인이라 딱 근데 그 밑에 라인은 부셔져요 여기 여긴 부서지죠? 네 여긴 부서지죠 그럼 애초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바닥을 깔아도 어 여기 여기 그 빨간색 라인에 다 막아놔야죠 못 들어오고 본인은 가능해 본인은 뭐 부숭어나 할 수 있지 본인만 본인만 깔 수 있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아 천천히 이해하면 되죠 요게 라인 예 여기 한번 밖에 한번 나와 보실래요? 예예 어어 내꺼 생겼어 자 이거 뒤에 보면 이 빨간색 네모난 그 화각형 라인이 있어요 아 예예예 예 그 이 벽 라인이 이제 신청맨님을 보호해주는 라인이다 아 이게 내 공간이에요 안 부서지는 공간 네 남들은 건설 차단이 걸려있어서 건설도 안 돼요 여기 아 근데 신청맨님은 가능하죠 여기 어 그럼 여기 벽을 막고 철문을 하나 설치하면 이제 벽을 뚫고 들어오진 못하죠 아 아 요 요 빨간 라인으로 되어있는 데는 못 부시니까 요 안쪽은 상관없는데 여기 겉에가 다 쌓여있으면은 이제 안전한거죠 그쵸 그쵸 겉에 다 쌓여있고 철문 하나 깔면 어 근데 나 요거 요거를 즐기고 싶은 건데 요 요 산에 이 요거를 채우기 싫은데 어 그래요? 어 그러면 그 이거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거 어떤거 권차 새로 권차 이거 다시 뜯고 싶어요? 예 그럼 우클릭 우클릭해서 권차 회수 오른쪽 어 어 어 된건가 어 권차 회수 어 근데 안돼요 어 회수 회수 확인 어 됐어요 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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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가져와 아 그럼 저 다른데다 해야겠다 예 지고싶으면 이거 다른데다 하면 될 것 같고 어 어 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저 그럼 완전 깊숙이 파야겠다 아 깊숙이 파서 그래야지 이 외관이 보호되면서 내 집도 그거 되고 어 어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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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다가 하면은 이 공간만큼 다 위아래로 감싸야 되니까 아 아 그게 귀찮으니까 또 예 아니 아니 그리고 그 그 인위적인 큐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그게 싫음 아 그거 맞죠 맞죠 나는 이 산 이 능선이 자연스럽게 되어있는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싶어요 아 여기 그럼 쭉 파면 되겠는데 여기 여기요? 여기 쭉 파서 그냥 좀 색다른 공간 없어요? 눈 말고? 어 눈 말고 저기 자연공 저기 동굴 있다 어 저런 데다 지어도 되죠 소도 있네? 그쵸 어 잠깐만 어 빨리 부셔야 돼요 아니면 얼어 죽어요 어 오케이 헤어졌네 아 근데 이거 건차를 오늘 이거 건차만 해도 어려운데 건차를 어디다 하지 아니 아니까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이 건차를 하면 이 네모 큐브가 인위적인 이 네모 큐브가 되는데 난 이게 막지 말까 어? 여기 살까? 집에서 써야겠다 집에서 써야겠다 악어님하고 헤어졌어요 살지 꽃도 좀 꽃도 좀 아 여기 이렇게 큐브로 해놨구나 이거 좀 약간 핑맨 핑맨님 뭐 근데 빨간색 저게 뭐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게 집이에요? 핑맨님 집 네 근데 왜 이거 그 사다리로 해놨어요? 집이? 요정을 납치했거든요 어 한번 봐도 돼요? 보실래요? 예 이거에요? 네 얘네가 요정이에요 아 얘네는 뭐 이게 뭐 좋은게 있어요? 예뻐요 아 얘네를 번식시킨 다음에 제가 이거를 그 판매하려고요 아 얘네 뭐 갖고 있으면 뭐 물약 같은거 줘요? 그쵸 그쵸 아이템 같은거 이제 먹고 뱉고 아 이거 얼마정도 합니까? 이런건 이런건 이제 야생에서 구할 수 있긴 한데 한 500원에 팔까 생각중입니다 어 저 저 하나 주시면 안돼요? 하하하하하 이거 얘 하나 드릴까요? 저 이거 이거 하나 드릴게요 저도 아 근데 이거 잘 키우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짝짓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럼 그럼 두 마리만 꽃도 드릴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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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나한테 다시 들어와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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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랑 근데 얘네 얘네를 드리면은 그거 약속하셔야 돼요 얘네가 딱 한 개체식 밖에 없거든요 아 예 꼭 잘 키워야되요 죽으면 안되요 얘네 아 얘네 뭐 해 뭐 밥이 뭐에요? 얘네 밥 안먹어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얘가? 이제 몬스터? 피가 달면 죽는데 그쵸그쵸그쵸 poz 이 서버에 많이 없는 게 있거든요 또 약탈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예 오 고마워요 석궁 석궁 오 야씨 이거 어떻게 써요 화살 구한 다음에 쏟을 수 있을거에요 나중에 어 아 근데 되게 죄송한데 화살도 있나요 하하하하하 아 죄송한 아 여겨여겨 아 예예 맛보기로 다섯 개 예예 고마워요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면 되나? 우클릭하면 될걸요 아마? thingsiest お なござbl 장전 보다 와 irm 오 오 Definite 오오오오오오오하고 아아 숨은 6000 오오 이렇게 이렇게X4 아 나 화나도 VM 미안합니다 화살X4 어디있지? 드셨어 드셨어 먹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요거 귀한거를 또 주셨나요? 아이 또 오셨는데 손님인데 만주 좀 드릴까요? 만주 좋죠 좋죠 이거 어떻게 나누죠? 시프트인가? 버리기가 아마 던지기? 아 클릭? 오클릭 오클릭 어 반절이 되네요? 아까우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원하는 개수가 있어서 제 생각하는 개수가 있어요 이거 숫자는 어떻게 안 돼요? 그거 하나씩 클릭하면 될거야 아마 자클릭으로 많이 아까우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요정 이거 그 새끼치면 저 1순위 네 1순위 오케이 새끼치면 꼭 꼭 연락주세요 제가 그 대신 그냥 받긴 그렇고 제가 그동안 엄청 열심히 해서 그에 상응하는 걸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저 갈게요 잘 받습니다 네 그 잠깐만요 왜요? 아 하나 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열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갔다 아니 일단 집 붙어야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어 땡기고 아 이렇게 오오오 미 accounting 오 이거 뭐야 오 오 오 어? 잠깐만 뒤져 뒤져 이건 애기 좀비나? 뒤져 어? 다 썼는데? 오케이 잠깐만 화살이 있나? 두개 막.. 어? 어? 잠깐만 아씨 너무..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어 이거? 아 맞으면 사라져요? 오 클릭? 안 돼 오 클릭 어? 속 터져 손을 들고 손을 어떻게 놔? 손이 어디야? 이게 손인가? 맨 아래카노 아아 오케이 예스 예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나 이거 어떻게 해? 아 이런거도 캐고 싶은데? 이런거 아 나 이거 복갱이 있지? 오케이 아 돌.. 돌로? 돌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거 설치하고 아 씨 아아 복잡해 씨 하고 돌.. 만주 그리고 만주 잠깐만 이거 나 그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 뭐지? 그 횃불 아 석탄이 있어야 돼 어떡하지 일단 해 이게 뭐야? 근데? 나 처음보는광석인데? 나 집도 해야되는데? 이거 이거 기부 기부 기부할게 이거 봐봐 여기 뭐 이상한거 있어 미친거 아니야? 엄청 엄청 이거 지금 인간이 판거지? 그쵸? 이거 딱 인간이 판건데? 자연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딱 딱 봐도 인간이 판구만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 나 아까 그 그거 하고 싶은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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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잠깐만 똥 붙여 이거 이거 붙이고 하면 안 떨어지고 됐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시프트였나? 어 시프트하고 하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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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리고 하나 또 있었는데 어 이거 저거 이건 삽으로 하는게 제일 좋죠? 나 뭐야? 뭐가 들어간거야? 구리원석 아 이끼에요? 나 여기 나 우리집 할래 맘에 들어 여기 여기 할래 어 여기 또 있다 구리원석 오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구리 족도 쓸모없음? 아니 딱봐도 구리는 쓸모있게 생겼는데 뭘 족도 쓸모없어 딱봐도 필요한 필요한 이름이구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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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해야겠다 어딨지? 구현서 건차 여기 됐다 이 여기 우리집 위에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 입구를 어떻게 하지? 입구 입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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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펭귄님 사망 오오? 어? 유리인가? 봐봐 이거 누가 했다니까? 뭔데 이거 나 어디로 가? 아 너무 어두운데 나 이거 석탄이 없어요 아 너무 너무 답답해 아 목탄 있지? 잠깐만 아 나 나무 그거 썼는데 나무 이거 만들던 거 여기 있다 아 개빡더라 아 그거 있어 녹이는 거 있어 뭐더라 이렇게 하나 어 이거 화로 아 근데 이거 있으면 이것도 그거 있어야 되는데 숯? 숯불 불 아 근데 불을 어 저거 어떻게 녹여? 아 나무 잠깐만 나무 캐와? 근데 나가려면 어두워서 그런건데 아 잠깐만 이거 좀 더 만들자 그럼 무기 쓸 일 없죠? 아직 먹을 거 이거 흙 구리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자물쇠 갈게요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진짜 여기 어딘데 이게 앞인가 어? 어? 아 두 다음 곡 어 석탄? 어디 이건가? 어? 어? 나무가 없어서 아까 거기로 돌아가야돼 여기 석탄 진짜 많다 여기 석탄 진짜 많다 다켓 나 히 호무무에 나오는 그 동굴이 될 것 같아 너무 어두워 이거 쏘영이 초대해도 되나? 이 서버 수영이 이거 좋아하는데 아 여기 그래서 여기를 석탄을 잠깐만 석탄을 어? 하 나무가 없네 아 개빡더라 진짜 끓여 일단 야 빛난다 야 빛난다 야 빛난다 굴이 태우니까 빛난다 아 근데 나 들어올 땐 되게 쉽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된거지? 다 됐나? 여기 안빵 여기 안빵하고 여기 식수하면 되겠다 물이 있네 근데 어디 물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있어 야 여기 더 깊은 데 아 우리 집이구나 더 깊은 데 있어 하려고 야 이거 그래도 구리가 있으니까 좀 야 구리 더 넣어 구리 더 넣어 아 이거 되면 안되는데 햇불을 잠깐만 아씨 저기 구리가 있고 어떻게 나가냐 물 신기하단 말이지 야 이거 미쳤어 야 우리 집 미쳤어 수맥을 넣어 수맥을 넣어 수맥있어 아 이거 어떻게 나가야되냐 근데 위로 팔려면 계단식으로 파야돼 그럼 마구제비로 안돼 아 삽도 좀 할걸 어 이거 좀 나온거 같다 어 나 왔다 아 나왔다 이거 나온거 같은데? 오오오오. 프리덤 어 이거 어디야 어? 핑맨님 댁이네? 아 내가 yゅ İLロ 왔지 네 집 좀 지으셨어요? 아 예예 그 근데 그 너무 어두워요 집이 어? 아 저거 집 한거 아니야? 저거 위에 누구 집이지? 저 안에 있어요 저는 아 저 안에 여기 일로 오세요 저 마침 아 마침 그 필요했어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일로 오세요 저 잘못 걸렸네 저 그것 좀 만들어주실래요? 그 횃불 아 맞다 나 나무 캐야돼 나무 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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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고 횃불 가져올게요 예 아 이거 다 캐갔어 캣만큼 이거 해야지 심어놔야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기주의의 절정이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나무가 동동 떠있어 시체만 나무 시체만 진짜 여기 흉물만 남았네 진짜 이거 같이 쓰는 어? 후손한테 빌린 세 개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지 맙시다 아 걸린다 이거 걸린다 걸린다 오 개구 잠깐만 이거 먹고 아 나 배고파 어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무 아니야 야 럭키 아니 아 진짜 아니 여기만 어떻게 이거 진짜 양심 없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위에서부터 캐든가 애들이 모가지만 둥둥 떠 어 아싸 아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만들자 자 쾌척 남들 쓰라고 사비? 아 도끼가? 안사남? 도끼가 이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도끼가 이거였나 이케 어? 아 막대기로 해야돼? 응 오케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아 막대기로 해야돼? 도끼 삽도 하나 만들자 이거 뭐지? 괭이? 괭이는 안 써 됐어 그리고 자연 파괴 자 됐죠? 다 캐야지 이거 늦게 오면 남들이 다 캐 나만 손해 서전트 점프 하면서 캐야지 여기 있는거 다 서전트 점프 하면서 캐야겠다 응 뒤에 오는 사람 목해 나는 이거를 남겨놓은거에 비난한거지 안 돼 악어님 저기 계신가? 나 기다리나? 어 여기도 있네 뭐야 은근히 많잖아 지금 나 기다리는거죠? 지금 그죠? 아 꽃이였네? 이거 나 악어님인줄 알았는데 꽃이야 악어님 왜 안와? 일단 일단 저 나무 많이 캤으니까 요거까지만 캐자 서전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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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집 어디지? 어 이거 내가 아까 캐던거 아니야 흉물 이거 딱 이런거는 봐봐 어? 딱 썼으면 부시고 갑시다 흉물 냅두지 말고 이게 티켓이야 어 나 사과 먹고싶은데 아씨 뭐 버리지? 어? 자작나무 그 어? 이거 집에다 심을까? 아까 뭐 도와달라 했는데 오셨어요? 모든게죠? 아 예예예 그 그 횃불 가져오셨어요? 횃불? 네 가져왔어요 아 맞아맞아맞아 다시 가져올게요 예 가져오시고 그 다이아몬드도 좀 이거 심자 아 이거 좋다 아이디어 좋다 버려 구려주게 일단 그 오심 어 뭐야 여기 집이 있네? 뭐야 여기 진짜 인위적인 공간이다 그쵸? 어? 미친거 아냐? 어? 악어님 악어님 이거 뭐에요? 아 이거 오킹형집일거에요 아마 들어가져요? 아냐 지옥이요 지옥 아 안가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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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뭐 도와드리면 되지? 어떻게 나 어 저기 저 집 나라씨 좀 해야돼요 나라씨 그리고 그 집에다가 나무도 심을거에요 아 네 혹시 돈 주시나요? 어 저 돈 얼마 있어요 저? 마이너스 3천원인데? 아 현금도 괜찮아요 아 그럼 현물로 드릴까? 아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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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어 뭐야 계단 누가 만들어줬네? 아까 제가 만들었어요 아 고마워요 계단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네 여기가 우리집이에요 들어오세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시지? 몰라요 어디론가 나가고 싶으면 파면 나가져요 계속 아무데나 어디계시지? 여기 안으로 오세요 계단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속탄도 넣어놨죠 이쪽으로 하시고 어 저기 평탄화 좀 그리고 여기 아래에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 네 아 수영장까지 네 나 이거 박스 좀 잠깐만 박스를 아 이게 아니구나 집이 어디까지 있는거야? 여기요 아 여기까지구나 네 어디계세요? 아 이거 계단 있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 그 횃불 설치할게요 작업하시기 좋게 자 작업이죠? 네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기 한결났다 한결났네 제가 일로 갔어요 후문으로 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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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라가는 길 예 여기 정문 후문 이렇게 오오오오 아 정문은 여기 이렇게 아 왔다갔다 이렇게 하셨구나 네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토끼구리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반대쪽으로 나가면 돼요 여기로도 하나 뚫어놓을까? 아 나 왜 이렇게 반지하가 좋지? 제가 설치했어요 아 했어요? 고맙습니다 설치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그 나무를 수급해야 돼서 아 네 나무 제가 여기다 나무를 심을 거예요 묘목을 갖고 왔거든요 이 지하에 나무까지 자라죠 이거 심으면 좁아서 안 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심지 이거 어떻게 심어요? 이거요? 흙 위에다 흙 여기 흙이 아니라서 아 이거 흙 아니에요? 여기 흙 빛 없는 곳에서 안 자라는데 흠흠 여기 수영자 응 수영자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주변에 횃불 깔아나도 되죠 아 그러면 자라요? 그래 요거 심어볼래? 오케이 안 자랄걸요? 위에가 너무 좁아서 어 위에 뚫자 위에를 뚫어주죠 아 또 나무.. 나무공간까지? 네 아이고 나 이 아.. 집에다가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 아니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지 여기서 저 이거 아래다 할꺼 저거 나 여기다 하고 싶어 어디요 어디요? 여기 여기? 아 여기다가 네 좋아요 이 아래다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그리고 침착맨이면 딱 나중에 농부가 딱이네 어? 아 이 적성이 보이나요? 어 딱 농부 여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딱 키우면 되겠다 어 어 저 저 농부할게요 응 농부 농부 잘 어울려요 어 요것도 심고 저는 아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 왜왜왜 아니 사람들이 나무를 캐고 안 심어요 아아 하긴 흉물이 돼있더라구요 이렇게 나무들이 아아 그래서야 되나 뭐 그렇게 나무를 캐고 안 심었을까 예 우리 우리들의 심인의식 이대로 괜찮은가 같이 쓰는 이게 터전인데 그치 저는 이렇게 심을 생각을 했죠 여기서 캤으면 또 심고 해야지 다음 사람 또 아 그쵸 그쵸 야 여기 수목원을 만든다 이종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저기 공간을 많이 파놔야되나? 아 한 이 정도? 어? 뭐야 아 내가 진짜 광부가 된거 같은데? 광부 직업 전직하긴 했는데 근데 저 이거 하면은 저도 광부도 좋은거 아니에요? 어? 광부 좋죠 돌케거나 이제 광질로 돈 벌 수 있는 직업 초반에 광부 좋아요 돈벌기 어? 나 그럼 광부할까? 지상민님은 광지 어? 나쁘지 않겠다 돈벌기 초반에 여기 지금 집이 광지를 하라고 돼있거든요 지금 집이 그니까 이게 아 뭐하지? 농부도 해야되고 광부도 해야되고 약간 이런 이런 로망이 있으시구나 네 확실하면 여기 누가 안 털러 오긴 하겠다 아 그 왜요? 어? 그 그 그 구독도 약간 돈 있는 집만 아 그래 좀 돈 분해가 안나요? 여기요? 여기 약간 좀 갬성집? 하하하하 아 인스타 카페 갬성? 어 약간 인스타 카페 동작 갬성 저는 항상 자연스러운걸 추구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 이게 선반이에요 선반? 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걸 추구해요 미니멀리즘과 선반 하나 여기 두고 와 이게 선반이야 어 이런거 자연스럽게 계단이 또 완성이 됐죠 근데 왜 심창맨님 집에는 천만원짜리 이상한 의자 아 그거 이미 없어요 이제 집에 아 없어요? 네 자연적인게 출발력 나 사실 그거 왜 사셨지 약간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그 휩쓸려 휩쓸려가지고 휩쓸려서 못된 친구 앞에 두셨는데 잠깐만 장매당했어요 혹시? 아니요 그 뭐더라? 그 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야지 호방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방함을 호방함을 보여주려고 그 그 아 떨이당했네 네 그래서 정신차려 보니까 천만원 없어지고 그 의자가 덩그러니 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호민형도 당해가지고 그 아 그 뭐야 그 백사고 어 여기 좋네 여기 네 계단 어 이거는 뭐 점프 안해도 그냥 야 되게 이거 근데 좀 안 보이게 덮을 수 있나? 안 보이게 지푸레기 같은 걸로? 조금 더 약간 갬성 추가하려면 잠시만요 사람은 지나가는데 보이진 않는 덮여있는 느낌 약간 보이진 않는 느낌 네 함정도 만들고 싶다 보자 침착맨님이 원하는 갬성이면 뭘로 해야지 일단 여기에다가 내꺼 재료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재료를 던지는게 뭐지? 던지는거 버리기 키 자 여기 여기다 이렇게 재료 하는거에요 어? 어딨지? 나 풀근? 이러면 약간 눈치 보자겠다 이렇게 이런거지 다 요 하셨어요? 하 어 어 이거 뭐에요? 돌계단? 와아 어 고마워요 돌계단도 일로 와보실래요? 제 수납장 어? 아 내가 가져갔구나 이게 수납장이야 근데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면 먹어지니까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가까이 가지는 말고 보기만 하세요 수납장 아 마이크 꺼져 있구나 네 아 약간 그 미술작품인가요 거의 저는 무시하시는 줄 알았어요 약간 그 바나나 심어놓은 느낌인데 네 근데 가까이 가면 먹어집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저 아까 잘못해서 먹어졌어 근데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 없어지죠 시간 지나면 얼마나 한 5분? 아 그럼 4분마다 계속 먹었다 해야 되네 저 돈 열심히 벌어서 계속 그러면 이거 붙여야겠네 여기 돈 많이 드는 집이구나 미니멀리즘이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살림을 못 놓고 계속 사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사야 되거든요 미니멀리즘이 혹시 지금 이런 이런 게 약간 심리치료에도 약간 들어가거든요 약간 지금 속세에 약간 갇히고 싶은 아 좀 이런 마음이 약간 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아 또 또 이거 또 분석을 해주셨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숨이 막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집에 있을 때 아 그런가요? 자꾸 파고 들라고 그러네 자꾸 여기가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니 제 침실 어 침실 딱 여기 쏙 그러니까 여기가 제 침실 전 이렇게 자요 꺼내줄래요? 왜 잠을 일어났는데 꺼내줘야 돼요? 어 얘 건설 차단에 제가 꺼내주면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마커튼 안마커튼 아 예 고마워요 아 예 오전 9시에 오셔가지고 좀 깨주세요 이것 좀 아 예 아 여기 매니저 필수네 아 여기 부자 집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원래 손이 이게 미니멀리즘이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듬 아 이게 좀 내가 이렇게 잘 때 요거를 아 그러면 요거를 하나 딱 놓고 들어와서 캔 다음에 네 아 환세가 걸려 그리고 여기다가 설치 이러보자 아 먹을 거 먹을 거 없어요? 아 먹을 거요? 그거 악어만 악어만 없으신가 보네 악어만주 네 좀 물려가지고 악어만주 저도 이거 밖에 없어요 악어만주만 드세요 저 가끔 이 트수음식이라고 만원짜리 도네이션 만원짜리에요 이거 도네이션 켜야지만 받을 수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도피한 거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잠깐 이불 좀 개고요 아 예예 이렇게 하고 저 궁금한 게 여기 위에 지푸레기로 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지푸레기 지푸레기 지푸레기가 흙 같은 거 쌓아서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 나와 보세요 정문으로 나와 보세요 아 그거 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시각적으로는 여기가 닫혀 있는데 지나가면 지나가지는 지푸레기 지나가면 지나가지는 네 어 그니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을 저만 알았으면 일단은 흙을 흙을 캐야될 것 같은데 카펫? 아짜 잔디? 일단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보이긴 해서 아 이거 너무 인위적이에요 너무 그 제 그 정 그 뭐지? 정신에 위배돼요 약간 갬성이랑 다른 완전 정반돼요 이거 바로 부셔요 흙물 아 흙물의 흙물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잠깐만요 아 가장 좋은 건축재료는 흙입니다 그쵸 그쵸 흙이죠 흙은 숨을 쉬거든요 야 흙 떨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리고 물 네? 어?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물이 어 물이 흙후문이 어디더라? 하기 또 도움이 템 어? 뭐 입구가 어딨...? 에 여기 여기 황 아니 이거 이러면 돼 Maxim 뭐가 올라오네? 아 물로만 이 Led She vai 절대 안들어오죠 아 물레베이도 좋다 물 고여있는줄 알았는데 비밀의 방인거지 아 그쵸 그쵸 들어가는 포 한번 보세요 들어가는게 되게 허망해 보세요 저 들어가는거 보세요 어디요 아 근데 여기는 또 괜찮네 왜 숨을 쉴 수 있지 그쵸 거기 물 밖이라 아 이걸 때린다 물이 어떻게 왜 여기만 있죠 여기 바닥 한칸 파면 이렇게 물이 딱 열로 찹지 아 이렇게 아무래도 숨 쉬울 수 있고 어 집 잘 지으셨네 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고맙습니다 나무지인데 여기 꽃도 좀 심어가지고 표시를 봐봐 나도 못찾을거 같은데 여기도 흙을 틱냉든 집이 그거다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는 폐쇄할까요? 그 물로만 가죠 물로만 여기는 비상 약간 vip 약간 나중에 vip 출입구 여기는 꽃을 심어가지고 해야겠다 오케이 요거랑 아 또 하나 버려야되네 꽃까지 아긴 그 지하 숨먹히니까 네 꽃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는 야 야 야 진짜 아무도 여기 집 하나가 더 있다라는거 모를줄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 이거 여기 그 크래프팅 박스가 딱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 오른쪽 오른쪽 야 야 야 야 아니 이거 바둑판이 조금 힌트를 주니까 안되겠어요 아 바둑판 바둑판 제거 됐다 됐다 아무도 모르죠 이러면 저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 그럼 귀가하겠습니다 네 아 예 수고하세요 예 저 갑니다 어 어떻게 들어가지 아 아 근데 이게 신기하다 여기만 물있네 이게 물리적으로 안되는거 아냐 안되야되는거 아냐 아 폭포 폭포같이 아 이게 한칸을 더 파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안되 처음에 여기에 그 횃불을 놓으면은 잘못해서 떨어졌을 때 잘못해서 떨어졌을 때 여기가 또 사람 사는 집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최대한 막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여기 여기를 더 뚫어 옆에를 절대 사람 사는 집같이 안 느껴지게 옆으로 꺾고 횃불을 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치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여기가 돌아가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자 그래야지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거야 돌아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여기는 그럼 막아 그쪽 여기도 아닌데 응? 응? 음? 음? 여기서 옆으로 왔던거 같은데? 여기서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네? 여긴 아닌데? 빛이 있으면 안되는데 일단 여기로 나가서 다시 들어갈게요 어? 백만원으로 직사당하시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데? 아 백만원 돈으로 죽였어요? 와아 이건 축하해야되는거죠? 아 집 안들어가 못들어가겠어 지금 저거 아우 이거 어디야? 뒤로 왔네? 다시 봉해 여긴데 일단 요걸 들고다니자 여긴데 일단 요걸 들고다니자 요거 여기서 가고 살짝 틀어서 요걸 막아 요걸 막아 요걸 막아 맞고 살짝 내려가서 그치 여기서부터 크아 여기지 요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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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이 있네? 이게 또 이게 아 너무 많다 이거 많다고 좀 다 이거 다 캐고 여기도 야 근데 이거 제일 진짜 좋은게 광질을 하잖아요? 집이 넓어져요 나무 씹은 거 나무 씹은 거 지금 잘 되나? 빛을 빛을 쬐줘요 야 여기 아래 계속 있어 이거 다 우리 집이죠? 이끼는 이거 뭘로 해야죠? 이걸로 해야 되나? 가위? 어? 이거 금 아니야? 이거 철이에요? 광속 때문에 빛나냐? 나 집에서 길을 잃어버리겠다 방패에 놓으세요 저거 뭐야? 용암인데? 어 금 이거 진짜 금이다 이건 그치? 아 철로케야 철로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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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류로 난데? 아 이거 잉... 잉... 인 곳으로 녹여야 되네 잠시만요 터로였어 오케이 하는 동안 요거나 캐자 벌써 철이 나왔어 철기야 나 이거 광부하려면 어떡해 아 돈 모아서 전직을 하라고 한 손에 횃불 한 손에 횃불 어떻게 합니까 방패에도 아 방패에도 횃불 올려놓으라고 얘기가 얘기가구나 깔끔하죠 기다리는 동안 이거 캐고 계속 나와 어떻게 해 멈출 수가 없어 밥 밥 이거 배부른데요 아 배가 꽉 찼어야 피가 찼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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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다 됐나 오케 철이 철철 넘쳐 철로 철로 미쳤다 버려 근데 나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창고야? 근데 창고 만들려면 저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먹어 됐어 아 이게 트수 음식 먹어서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됐어 그리고 가자 용암 한번 가볼게요 금 캐야지 금 어디 썼지? 어 근데 개빠르다 여깄다 오오 오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집에 금강있어 이거 엄청 빨라 철이라 미쳤다 이렇게 빨라? 이게 철이야 이게 철기고 근데 구리로는 못 만들까? 용암있으니까 조심 야..속도 봐 그럼 아까 악어님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보면서요 보면서 여기 여기 우와 멋진거 아니야? 이거 손에 있는건 어떻게 해요? 따로 떼야되나? 자 우클립 아아 아아 아..스보이 진짜 이쁘다 와아 진짜 이쁘다 어? 금! 어 뭐야? 우리집인데? 어.. 안녕하세요 어..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 땅파서? 땅파서 왔습니다 어..우리집 가는길인데? 어? 뭐야 횃불도 있네? 어.. 지저.. 지저.. 지저인이세요? 하하하하 어.. 어.. 네.. 금 안키시네요? 금이요? 네..저기 있는거.. 귀한거 아니에요? 아.. 금보다.. 지금 구리가 히트래요.. 어? 저 구리 많아요 어..구리 많아요? 드세요 요거 제가 만들었어요 오우 감사합니다 구리..더 드릴까요? 구리요? 예 염치 없지만 다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아우..염치 없지만 잘받겠습니다 또..또 드릴까요? 어..더 있으세요? 오우.. 많이 캐셨네 엄청 많아요 저쪽 가면 혹시 다이아 캐셨어요? 다이아는 없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러면은 맛보기 다이아 좀 드릴까요? 예 이거 딱 곡괭이용 맛보기 다이아입니다 어? 저..근데 이게 없어요 작대기 작대기도 없어요? 이 정도? 아..이정도 아.. 고맙습니다 요..요걸로 해야겠다 아..잠깐만 먹지를 못하네 아..이거..씨 아..너무 많아 아니.. 도끼가.. 돌로 된거 다 버리세요 아..근데 이거 만들어놓은거 아까워서 다 쓸라고 했는데 이게.. 안돼 안돼 앞으로.. 앞으로 그런.. 럭셔리 라이프를 살려면은 예 어.. 이런 이제 맥시멈 리즘 같은거 다 버려야되요 아..아.. 아..나..마..나.. 그건데? 미니멀리즘인데? 그러니깐요 다 버리세요 그냥 판실룡이야 계속 나와 알았어 저 용암에다 다 갖다 버려야겠다 아니 그냥 여기 있으면은 알아서 풍화될거에요 아..풍화인데 여기다가 그냥 다 뱉고 잊어버리세요 어..나..잠깐만요 저 요거 뭐..뭐 있으세요? 또? 요..요..요거 제작때 만들으려구요 이거 만들라고 이거.. 뭐지? 네.. 곡괭이 곡괭이 하려구요 곡괭이 어..아..나무가..잠깐만.. 아..씨.. 답답해 쟤 이렇게 해서 저거 무섭네 저거 잡아..찾고 가야되나? 좋아 우와 우와 만드셨어요? 예예 아..아주 귀한거에요 그거 오.. 근데 별로 차이 없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철하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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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다이아가 더 단단해요 어..근데 다이아 그.. 도끼 안쓰시네요? 다이아도끼요? 아..아..아까워서 아하..근데 저한테 쿨하게 주신거요? 그쵸 아아.. 저도 이제 염치가 있으니까 우리 이만큼 받았으니까 가격으론 똘이 똘이거든요 아..그래요? 그건 더.. 또.. 어우..뭐야 거의 더 있으시네 혹시 더 있으세요? 다 주시.. 어..그럼 염치 없지만 잘받겠습니다 예 그 위로 올라가시려구요? 아니요 다이아 없어요 다이아요? 예 알라구요? 아니 그.. 다이아 근데 지금 쓰실데도 없잖아요 그..도끼도 만들고 다이아도끼요? 예 해독기는 좀 사치인데 그.. 곡괭이만 만들어요? 다이아는? 다이아는 곡괭이랑 갑옷 아.. 저 갑옷 만들게요 네 아니 근데 아직 마린이시잖아요 예 마린이니까 더 필요한거 아니에요? 마린이는 그 짬이 안돼요 뭐..뭐 계속 나오네 어우.. 뭐..갑옷 뭐 만드실려구요 이 갑옷도 헬멧이 있고 빤스가 있고 신발이 있고 그..갑바가 있거든요 저.. 갑바 갑바? 갑바는 여덟개 드는데 왜 자꾸 쨍겨놔요 인맨 부족하시잖아요 다 주세요 그냥 아하하하하 아이 그.. 저 갑옷 좀 있어요? 갑옷? 예 여기 여기 어어 오오오 오 조심히 입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지? 오오오오오 오오오 어우 계속 나와 바람쥐야 바지 바지 아니 한 번에 주시면 안 돼요? 아하하 바지를 주셔야 제가 좀 저도 이제 다이아가 없어요 아 딴거 좋은거 없어요? 아 저기 개터리에요 아 아 근데 제가 집에 종결다이아빤스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염치가 있어서 아니 아니 이런 부스러기말고 뭐 큼지막한거 없어요? 아니 이거 부스러기구요 이거는 뭐 좋은거 없어 아니 뭐 광물 돈 되는거야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다이아를 보여주셔야 제가 또 집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 우편으로 좀 해주세요 우편으로요? 네 아 지금 올라가시는거에요? 내려가시는거에요? 저 다이아 있는곳으로 다이아 있는곳으로? 네 그 F3 눌러보실래요? F3? 오오오 F3 누르면은 Y좌표가 있죠? 네 Y가 50 마이너스 53쯤 가야지 좀 나와요 아 여기는 이제 다이아 냄새만 나는거죠 아 더 파야되는구나 네 더 파서 더 깊숙히 내려가세요 주로 파는 공간이 있나요? 그냥 나오다보면 이런 큰 동굴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Y53에서 그냥 마이너스 53에서 무한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오오 이렇게 파면 되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요? 여기 한칸으로 파다보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칸으로 파셔야돼요 아 두칸으로 그 위에서 한칸 더 계속 파고 내려오시면 안돼요? 아 예 그렇게 그렇게 저는 여기에 할께요 다이아 나오면 반반 근데 아니 근데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왜요? 이러면은 어 4칸을 파야되요 여기 보세요 이게 파다가 용암 구덩이에 빠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장치로 2칸씩 파는건데 2명에서 2명 2개씩 2칸씩 파면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안되나? 그러면 이제 맞아요 파다 파져 나오겠나요 설마 그래 뭐 씨 설마 나오겠어 그 대신 작업속도가 빠르잖아요 위험한대신 그쵸 갑시다 그냥 53?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 아니 다 지킬거 다 지키면 일 못해요 그 잠깐 파고 계세요 잠깐만요 이거 소리를 좀 뭐야 나만 봐 안죽아 안죽아 오 찾았어요? 아니 아니 안나왔어 어 오 나왔다 아 근데 아니 잠깐만 캐지마세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왜요? 아 죄송합니다 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아니 아니 그 제가 캐야돼요 아니 아니 선생님 선생님 제가 캐야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어 알았어요 캐세요 아 다 캐어요 이미 그럼 아래로 50 50 56이다 우리 56 근데 저 이제 반띵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어 제가 줄게요 잠깐만요 혹시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 줄게요 제가 두 개 받는 거 아닌가? 두 개 나오는데 어떻게 두 개를 받아 그럼 나는 뭐 먹어 아닌가요? 그 나오면 말해요 저 양심껏 알려드릴게요 네 저 반대로 갈게요 네 그리고 맞다 이거 광부 전지 갈라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그 오른쪽에 소지금에 혹시 얼마 계세요? 마이너스 삼천원이요 마이너스 삼천원 그게 이제 플러스 삼천원이 돼야 돼요 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려면 이제 광물 캐서 팔아야죠 아 어우.. 예 다.. 다 드세요? 이거 가지세요 아냐아냐 부스러기 계속 안주셔도 돼요 큼지막한거 알큰것만 그러면 다이아 나오면 알려드릴까요? 아 다이아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이아랑 뭐 나오면 채팅으로 1 다이아.. 다이아만 아 그럼 우리끼리 암호를 정합시다 1로 할까요? 채팅으로 1 쳐주세요 달려올게요 그리고 그 제 바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깐 바지가 그게 안.. 바지가 제가 집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볼 때 아 예예예 아우.. 그 스폰지역에서 제 집 찾아주시면은 아마 될겁니다 스폰지역? 그.. 어.. 메인지역 아이 그 제가 그 집 가면 드릴게요 바지 그 좋은걸로 모자도 있으면 혹시.. 아 모자는.. 염치에 있으시네 네 아 이걸로 해결될게 아니라니깐요 지금 모자랑 바지 이거 백날 주워봐 아.. 빤스도 있나요 이거? 아 이제 그.. 팬츠.. 이제 바지 네 개 밖에 없구나 머리.. 가슴.. 다리.. 신발 예예 나머지 세 개도 좀 예예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뵐 때 좀 해주세요 기tic 우편.. 우편 있으면 보내주면 좋은데 ів을 Rein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혹시 주신다고 해서 아 옇 아 옇 농담농담농담농담농담 아 예 농담 일단 드릴게요 다 봐두세요 인사 어떻게 하죠 이건가 나오면 알려드려야겠다 나오겠나 나오겠나 54 들리는데 왜 목소리가 들리지 오 오 오 오 오 뭐 뭐야 이거 약탈말이 없다고 아니 어차피 템도 안 떨어지잖아 서로 죽이면 뭐 레드플레이어인가 그거 된다며 조심해야지 선생님 예? 아니 그 따로따로 파기로 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무슨 목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제 목소리였어요 아 제 얘기하신건 아니죠? 어떤거요? 약탈말이 없다고 아니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그쵸? 좀 더 이제 먹을만해져야죠 파서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공개라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공개라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니야 하지마세요 제발 뭐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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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놀라지 마세요 뭔 소리야 무슨 이끼 이끼 이끼같이 왜 지인은 신경쓰지 말라고 왜 지인은 신경쓰지 말라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이끼 이끼 겁나쌤? 약한데 약한데? 들어온건가? 아 보스가 나와요? 일로가면? 이거야? 이거야? 별거 없어? 아머 이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갔던 것 같애. 여기 이렇게 하자. 아니 아까 좀 옆에가 약간 공간이 있더라고 비어 있더라고. 나 되게 굴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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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변동이 뭐예요? 어디서 들리는거야? 아 이거 막았다 어? 뭐야 다이아몬드 나왔죠? 근데 벽을 막아요 저기요 아니 왜 벽을 막아요 우리 나누기로 했잖아요 벽 나눈게 아니라 잠깐 무너졌어요 광산이 아 그 벽이 안 무너지는건 나도 아는데 이거 어떻게 쉬지 또 벽쳤네 어어? 이어주시봐 어어? 나 어딘지를 까먹었어 어디에요? 아 여깄다 선생님 예 좀 나눠드릴게요 에 아이 그 먹은만큼 반절씩 하죠 아 네네네네 딱 반절만? 예예 예예 아 많이 안나왔어요 저는 안나왔어요 확실히 안나왔어요? 저는 진짜 안나왔어요 저 근데 뭐 이상한거 발견했어요 그 몬스터 나온대요 용암인데 진짜 안나왔어요? 저는 다시 보기로 보셔도 돼요 진짜 안나왔어요 아니 또 그렇게까지 이제 또 신뢰가 안이진 않습니다 그 벽을 안치셨으면 제가 믿겠는데 벽을 치셨잖아요 아 솔직히 무서웠어요 아 뭐 무서워요 아니 아니 그 아니 뭐 아니 그 본인이 자수를 했잖아요 벽을 쳐서 아 그럼 딱 다이아 갑옷중에 네 입고싶은 부위 딱 두개만 드릴게요 저 바지랑 머리요 바지랑 다리 바지랑 다리 바지랑 다리 똑같은건데요 바지랑 발 신발 바지랑 신발 혹시 만들어 보실래요 드릴테니까 네네 몇개지 잠깐만 둘 네네개 여기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로 만들어야겠다 예예예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왜요 아용 여기 여기로 가면 안되겠다 뭐야 소리가 좀 이거 뭐에요? 이쪽으로 가면 안돼요 음 고맙습니다 잘 집을께요 예 혹시나 맛집이라고 소개하지 말아 주세요 에 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 악마가 살거든요 맞아요 저 그 무슨 뭐 몬스터 있는 데가 있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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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캐야 돼요 제가 제가 아니 제가 캐야 선생님 제가 캐야 많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 예? 선생님 제가 캐야 많이 나와요 지금 신포도였어요 신포도 제가 캤어야 됐어요 아 그래요? 저 좀 드릴까요? 아뇨 아뇨 그 하세요 잠깐만 그 제가 그 제가 제 곡괭이가 조금 좋은 곡괭이라 아 그래요? 실제로 그게 있어요? 아 실제로 이게 행운 인첸트라고 이게 있으면 조금 더 나와요 아 그러고 저 트롤했네? 어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면은 혹시 굴이 더 있으세요? 어 굴이 잠깐만요 녹인거 그냥 다 주시죠 잠깐만요 구리나 금 같은거 다 주시죠 아니 그거 말고 구리나 금이나 굴이? 굴이 잠깐만 어 여깄다 예 구리 딱 한 개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템 창에 한 개만 있다는게 방금 계속 나오네 뭐야 뭐야 자판기야? 계속 나오네요 그 머니건 느낌으로 그 한 번에 드래그하면 한 번에 떨어지는 기능이라는게 있거든요 아니 그 머니건 머니건 만지고 있는게 마우스거든요 그거를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면 드래그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기능이 컴퓨터라는 거에는 있거든요 구리건 구리건 오케이 구리건 꽤 꽤 드렸죠 엄도 많으셨네 많이 드셨네 그 발견하면 그럼 발견하면은 제가 캐지 말고 부를까요? 아 예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인을 만든거에요 이제 제가 더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예 같은거라도 어 근데 확실히 빠르시다 저 이제 좋은 국경이 제가 찾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초대해주신 아버지가 좀 물려주신거라 진짜 그 벽 치지 마세요 아 안쳐요 금은 얼마더라 아 금값 많이올랐던데 어 금값이 많이올랐다고? 현실 현실금 6원이야 6원? 현실금 아닌데 아 핑맨이 핑맨님이 아버지에요? 아 나 이제 좀 돌아가고 싶은데 나 이거 지금 산거 좀 다 정산하고 싶은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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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이 좀 냄새나지 않아요? 흑 흑 항상 보고 보고 아래부터 해야겠다 딱 이거부터 하면은 앞으로 가지메숙해지니까 요거를 해서 물리적으로 못가게 하고 이렇게 여기는 발견할테니 흑 아래서 있다 이거 디테일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흑 흑 예? 흑 오? 어 만났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어? 뭐야 흑 흑 왜 이렇게 초록색이지 여기? 바닥에서 캐고 있잖아 어? 확실히 저보다 더 빠른거 같은데? 저보다 빠르죠? 네 제가 더 훨씬 더 빨라요 제가 곱깽이가 아 어쩐지 쭉쭉 가시더라 두더지같이 아 난 다이안데도 느리네 다이아를 강화해가지고 드릴을 만들수있어요 제꺼 어떻게 강화할수있어요? 레벨있죠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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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을 모아가지고 한 33정도 모아서 악원님 집에 인첸트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수있어요 아 인첸트 테이블 나도 그거 해야겠다 이거 여기서 귀신같이 냄새맞고 아래로 좌우 시키는 다이아가 오래가긴 하네 뭐 어디계신데 이게 소리가 자꾸 들려져? 어? 저... 글쎄 여기 어디지? 계속 저 비비면서 캐고 있습니다 음... 계속 근처에 있네 어? 옆에 있었나? 진짜 안 나온다 오! 이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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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이에요? 금은 그냥 캐세요 어... 예 금도 나눌게요 아이 금은 하세요 금은 싸... 싸다고 하네 흠... 흠... 되게... 뭐라고 중얼중얼 되게... 중얼중얼 잘하신다 세 칸 위로? 세 칸 위로 가래 오케이 오케이 아... 53이야... 이게 50... 무조건 53이에요? 아래에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53일 필요는 없던데 아 근데 여기는 막혀있으니까 그럼 한 칸 더 한 칸 더 위로 아 이게 광질만 해도 재밌다 옛날에 그 메이플스토리아들 노가다 하는... 그만 이게 효과음이... 효과음이 좋아 효과음을 잘 만들어서 그래 그니까 마인크래프트죠 그 뭐? 아... 어? 아 이거 돌도 좀 아까운데 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돌은 널널해요? 아 또 돌만 캘려면 또 시간은 걸리니까 소지품이 한 개가 있어서 가방 같은 거 있나요? 아 좀 한 칸 더 아래? 아 아 예 존벌레게 사례댕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게 뭘까? 아 이거 또 별로 싸구르라고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벽에 있었는데 안 캤거든 그지? 나 돌아갈까? 귀한석 쓸까요? 오케이 그리고 나 우리집이 핑맨님 네 이제 너무 설레는 일이야 짚짚, 짚 짚 짚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근데 갓 태어나신 거 아니면 왜 벌써 다이아 전사가 되어 계시죠? 아 저 잠시만요 아 예 저 그 좀 그 다이아를 캤어요 지하에서 53층 가면은 있습니다 아 몇 개 캐셨어요? 저 한 20개 캤나? 좀 드릴까요? 아 네 조금만 주세요 근데 다이아는 없고 이런 거 다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아 아깝이 이런 거 막 판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쓰세요 뭐예요 이게? 구리 이거 파세요 아 구리 아 이런 거 이런 거 감사합니다 뭐 없어요? 혹시 뭐 버릴 거 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이거 구리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인기 많아요 아 인기 많아요? 이거 핫한가 봐요 근데 혹시 그 진짜 죄송한데 제가 오랫동안 저 다이아 이렇게 해다 왔는데 예 집을 혹시 어디다 지으셨어요? 아 집이요? 예 저도 찾아야 돼요 집이 어디더라? 아 네 네네 저도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집을 짓긴 하셨는데 예 저는 지하에다 지었어요 남들이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가지고 아 너무 멋있다 약간 그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하 호텔 이런 느낌이네 저거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어 멋있다 네 그 아무튼 저 뭐 좀 드렸으니까 좀 뭐 없어요? 어 그 혹시 그 악어 만주 필요하세요? 악어? 악어 아 저희 영혼 랜턴 예쁜 거 드릴게요 어어어 예 그거 주세요 네 이거 땅굴에 살아가지고 많이 필요해요 일단 두개 이거 이뻐요 아 한 두개 더 드릴게요 어 요요 들고 다니는 건가? 아 깔 맞춤인가 이렇게? 어 네 깔맞춤인데 들고 다니시면 빛이 좀 약해서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면 돼요 아 은은하게? 네 은은하게 파란색 블루 진짜 아름다운 쿨톤으로 빛나거든요 아 뭐 다른 색도 있어요 이런거? 뭐 너.. 어 저 아직까지는 이거밖에 못 보긴 했네요 어 그 죄송한데 하나만 다시 주시면 안되요? 아 이거? 하나만 다시 주시면 잠깐만 잠깐만요 네네네 이거 제가 꽉 차가지고 어 제가 이 짝수가 벗겨져가지고 아 진짜 못 봤어 아 저기 광지를 하다가 뭐 필요한번 가져가세요 인테리어 할 때 쓰세요 아 근데 이게 아 요즘에 그 건설자재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예? 어 어 받았어요 그.. 그것도 뭐 없어요? 근데 원래 마크를 좀 하셨.. 아 또요? 예 혹시 그 음악 좋아하세요? 어 좋아요 어 제가 음악을 주었는데 이게 그 레코드가 있으면 컷박스가 지금 노래를 들 수 있다고 하라고 레코드 어떻게 만들죠? 저도 이제 시작한지 알았는데 아 저도 처음 해봐야 저도 아 그렇구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고대 유적지 가면 박스가 있는데 남들이 다 털어먹었는데 박스 두개 남아있어서 거기 얻었어 아 그렇구나 오전 이미 다 털려가지고 이미 다 그냥 폐허되어 있더라구요 아 그 먼저 시작한 사람이 너무 유리한데? 아 그러니까요 후발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나 네 아 알았어 잠깐만요 네네 어 네 어 잠깐만요 근데 진짜 근데 효율적으로 파밍 잘하셨다 저는 다이아 캘때까지 6시간 걸렸는데 네 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잠깐만 오세요 왜죠? 일로 일로 혹시 그 룩템을 보고 여기 여기 아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 오킹님 집이에요 일로 오세요 일로 네 오 진짜 주신거에요? 다음에 뭐 좋은거 있으면 주세요 오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예 그 저한테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일단 돌아가서 굴이 다 녹이고 그 이거 돈 된다고 하니까 좀 팔죠 요쪽으로 가서 아 나 어디더라 집이? 아냐 굴이 아래에 있어 와아아아아아 야씨 현실돈 100만원 아니야 아 내가 집이 여긴가? 아 여기야 야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여기 그치 물 엘리베이터 물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어두워서 이렇게 했지만 옆으로 가면은 여기 빛이 있다는 거 어? 어 어 콤스비톰이라는 거 90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 아 나 다 캐갔나? 어? 구리가 없네? 아 다 들였네 이거라도 만들어 만들고 화로 화로 여기 말고 다른 화로에 있는데 아 나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쪽으로 가다가 나왔나? 아무튼 이거 지금 잠깐만 나 요거 요거 하나 만들자 박스 박스 어떻게 만들더라 아 야 야 나 이기 어 이거 어 이거 어 어 어 어떡해 어 아 아 잠깐만 내 중지 아 생각하자 아 생각하자 어 뭐 뭐야 어 여기는 돌 나무 돌이랑 나무 넣죠 그리고 흙 뼈다구는 뭐예요? 아 펫말 펫말 그래 펫말도 만들자 나무 옆에? 아 제작대 제작대를 가야지 아 개빡돌아 방패 어? 왜 안되죠? 왜 안되요? 여기는 이름을 둘 여기는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네네 둘 셋 셋 네네 이걸 네네 여기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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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것도 넣어놓자 칼도 샤넬 샤네도 넣고 무기는 여기다 넣어줘 이거 아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이거 문 어떻게 잠그지? 나 이거 있어 문 비밀번호문 일단 아 여기 다 벽을 쳐야겠네 하아씨 귀찮아 잠깐만 일단 이 관만트 이렇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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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물쇠를 써야되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장비에다 넣고 자물쇠를 써야되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생활에 쓸 것 같으니까 가지고 다니고 딱이다 됐다 아 랜턴을 한번 선물 받은 걸 해볼까요? 그래 선물 받은 걸 한번 써보자 은은하게 오오 엇 앗 안 되는데 아 바닥에 그러면은 오오오옹 오오오오 이 아 아 됐다 야씨 어 잠깐만 이거 못 바꿔요?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는데 나 띄어쓰기를 안했는데 아씨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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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위에부터 다 막아야겠다 그죠? 못 오게 아 근데 나 위에서 내려 올라오면 어떡하지? 아 옆으로 들어가야겠다 그지? 오케이 오케이 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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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돌 가져와야겠다 돌 그래 이거부터 해야 돼 여기저기 집단속 붙어야지 이씨 뭐하는거야? 자 여기 위에 이렇게 덮어야죠? 이 라인을 하면 못 뜯거든요? 자 여기게 꼼꼼하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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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제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서 다 들리네. 내가 없는 줄 알고 말하는 거. 여기를 딱 해야지. 모캠. 인중. 여기 혹시라도 이렇게 뚫려있으면 뚫림. 오케이. 이렇게 뚫려있으면 안 돼. 오케이. 다 확인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뚫려. 오케? 아니. 이게, 여기. 경계가. 내 돌로 해야지 안 뚫려요. 아시겠어요? 아래에서 보면 된다고요? 아니 이게 다 뚫어봐야돼 안그러면 여기가 비어있잖아? 그럼 뚫린다니까 꼼꼼히 체크를 해야돼 여기 중간에 비어있으면 어떡할건데 아니 여기 중간에 비어있을수도 되니까 돌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여기 막아야돼요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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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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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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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에 맞춰서 요 라인에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요 라인에 맞춰서 집은 옆으로 여긴데 여기에 문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긴 오케이 문자 요기에다 이게 딱 다는 거지 비밀번호는 어 안 알려줘야겠다 마주 알 알 알 알 알 자 이제 지금 봐봐요. 문이 되어있죠? 어? 나 왜 열리지? 난 주인이라서 온가? 봐봐. 여기 막혀있죠? 막혀있고. 아 저 뒤에도 한번 봐야되는데. 아 주인은 바로 열리고 봐봐 여기. 아 근데 너무 답답하다. 나 연결되고 싶은데. 아 나 이렇게 다 연결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 여기도 계단으로 할까? 계단으로 하자. 계단 갬성으로. 이렇게. 그만큼은. 여기서 만들자. 계단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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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벽으로 뚫리잖아. 아 근데 너무 답답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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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두 칸으로 들어갈까? 왜? 아씨 아 이렇게? 몰라. 오케이. 떼자 이거. 요정도. 요정도 느낌으로 가자. 오케이. 답답하다. 초반 느낌하고는 좀 답답해. 계단은? 잡동선에다가 놔야 되나? 집인데. 집인데 낙땜이. 여기 안에 구리 있으니까. 구리를 좀 캘게요. 아 근데 이게 씨. 아 여기. 집이지? 잠깐만. 이렇게 자는 거야. 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갑시다. 여기로 갈려면. 아 씨. 아 씨. 아 씨. 다 남았지. 아. 다 남았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주변 파고. 나 아까 그 구리 있는데 어디였죠? 여기였나? 아 이거 뭐야. 내려가는 거 어떡해? 아 잠깐만. 내려가는 거 어떡해? 아 잠깐만. 이게 언제 생겼지? 이건 없어도 되는 건데. 장비에다 좀 넣어놓죠. 여기 죽을 것 같다나. 그치? 하나만. 하나만. 내가. 이 정도? 응. 이 정도가. 여기가 예쁘니까. 다시 캐로 갈게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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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자. 안 이쁘다. 일단 이 인위적인 이 빨간색이 보이니까 좀 싫다. 아 여기로 지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인가? 어? 야 큰일날뻔했다. 아닌가? 큰일날뻔했다.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거 빈틈. 봐봐 이럴테니까? 이럴테니까? 여기 빈틈있지? 왜 빈틈 있냐 이거? 잠시만. 초록색 빨간색 왜 이래? 아 나 이거 깼어? 그럼 어떻게 이거? 매워도 되죠? 야 이거 이럴테니까. 아이고 나 큰일날뻔했네. 야야야야야. 야. 이럴테니까? 이거 큰일날뻔했잖아. 여기 여기. 이 라인 쭉 내려와야돼. 어이구 씨. 큰일날뻔. 여기 이렇게 막아야지. 그래 여기야. 그래 여기야. 여기. 크으 씨. 미쳤다. 다시 올라갈게요. 요즘 집이 불평하다? 취香. 하이 후. 하이. 하 얘기. 하. 제이어스. 왠스탄. 이제 desaf이. . 여..여기다 할까? 님비..님비 뭐죠? 해골같은거 놓고싶다 위협 얇아서 안된다고 하려고 좀 야들어 침랩 침랩 자막김치 자막김치 나우오부 빠졌어요? 오버 또 멋있어요. 또 또 용어 또 멋있어요. 이쯤에 사나 다 붙이고 싶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번엔 좋은거고 아니 멀리서 보니까 이게 좀 앞에 파야겠다 해서 밑에서부터 쫙 다 보이는 그 멋있음, 웅장함이 느껴지도록. 이게 약간 어? 약간 긴장한 느낌 있는 정도? 아니 다른 분들도 어 이게 별반 다르잖아요. 이 모양이 딱히 그렇게 훌륭한 모양이 만들기 힘들어요. 어 이거 앞에 막 해놓고 싶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앞에 해놓고 싶은데? 어? 모자 이쁜거 뽑았네. 예뻐? 나 지금 하나 더 뽑으러 가. 어? 나도 나도 같이 뽑으러 가자. 어? 너도 뽑을거야? 가자.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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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 수 있어. 어 가자 가자. 뭐야? 야 이거 다 들리는데? 마을 근처라 가지고 이거 뒷마당이라. 이 아래 돌아다니면서 다 들을 수 있겠는데? 이 아래 돌아다니면서 다 들을 수 있겠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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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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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가위 오여기여기 이거 필요하거든요 지금 석탄 저거 자갈이죠? 그냥 삽으로 해야돼 이거 꽤 높네 오오 구리다 요걸 돈벌어서 광부합시다 우리 광부가 전 집이 돌아래라 광부를 하는게 맞는거같아요 광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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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받으니까 이게 엄청 빨라요 인첸트 돈 필요한거 아니야? 저 돈 모아야돼요 저 구리 캐가지고 여기다 내가 올려놓은게 있는데 그거 그것도 찾아야되는데 경치요? 경험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캐은 나오나? 아..이런거..이런거 하면되요? 아..이렇게 막..뭐..이렇게 노란색 먹으면 되는거죠?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 석탄 켤 때 경험치가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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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이런것도 팔수있어요? 석탄도? 어? 눈이다 물 엘리베이터 하고싶은데? 이거 누구집이지? 뭐 없는데? 여기다가 하나 좀 돌려놓을까요? 와... 우와... 진짜 예뻐 양띵님이냐... 이거 하나만 만들고 이렇게 삶은 거품으로 자라며 이렇게 삶은 거품을 얹도록 잘라요 이렇게 삶은 거품으로 자랑에 같이 삶을 nope 면을 갈까 삶을 끝에는 지킨릴uity 이게 모드가 안들어가 있다보니깐 갑옷료 그 커스텀이 안되거든 밀수도 있어요? 얘들아 가자 딱 좋다 지금 안녕하세요 어? 뭐야 다이아가 어디서 났음 안녕하세요 저요? 어디서 났어요? 저 다이아 캤어요 53층에서 아 진짜? 인첸트도 한거 아니야 이거? 인첸트 해야되요 그 뭐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고 들는데요? 레벨 30 찍으면 그 뭐냐 레벨 30쯤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띵님 안녕하세요 낚시 하세요? 네 돈 벌고 있어요 그걸로 돈 벌려 누나? 안벌려 그거 왜해요? 그거 전직 안하면 안벌릴텐데 일하면서 하려면 이게 제일 안전해가지고 아 안전했어 아 그래 누나 그래서 업으로 전직할거요? 아니 나 업으로 전직하려고 정돌고 있는데 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종일 걸리게 생겼네 돈 좀 있냐? 난 위더 잡으러 갈라고 이거 위더 잡으면 2500원 벌리거든 위더? 어 저도 잡으면 안되요? 어? 저도 껴줘요 예 죽을텐데 일단 뭐 저 집에 갑옷 더 있어요 어? 오케이 갑옷 입고와봐요 근데 집에 가려면 좀 걸려요 잠깐만요 어? 진창민님 집 어디에요? 저요? 집 놀러올래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좀 세팅좀 할게요 마이크 좀 세팅좀 할게요 저 진창민님 마이크가 갑자기 작아졌다 네 눌러오세요 음 저요? 올리면 되겠다 어떻게 해? 딱 적당하게 오오 음 저요? 구리 해서 팔려고 자 갈까요? 그냥 갈까요? 네 자 여기 내꺼 이렇게 자 어디냐면은 흡 흡 이거 잡기 스읍 잡기 쉬운 애긴 한데 친창민님한테는 좀 빡셀 수도 저요? 근데 갑옷 해야 돼요 갑옷? 집에서 찾아와야돼요 어 아 어어 집 집 갔다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 근데 집이 아니 초보자라 죽어도 뭐 아니라서 여..여기였던거 같은데? 악원님 일로오세요 뭐야 집 바꿨어요? 아니 모르고 여기로 나왔어요 제가 아.. 일로오세요 잠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 저거 들고 다니는구나 계속 오세요 그 집 출입구가 굉장히 많네요 어? 막혔는데? 어디지? 여기 아니에요? 어 거기다 거기다 집주인보다 더 잘 알아 응 거기 어디에요? 좀 가야되요 저기네 왜이렇게 잘찼지? 어.. 와.. 개조심 아 여기 여기다 개조심있으면 거의 다 온거야 어..여기..여기인거 같은데? 아닌가? 제가 이거.. 그..도둑들까봐 아.. 해놨는데.. 아..씨.. 나도 못찾겠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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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아아아 들어오세요 오오 도둑들까봐 이렇게 해놨어요 오오오오오오 하하하 잘해놨죠? 장비 뭐야 잘해놨죠? 제2대 완전 장비 착용합니다 다이아도 키셨네 저 doit 하anha 아 구경 여기이.. 여기이 소리지? 다 Birds 이상민님 양띵누나가 집 구경하고싶다는데? 아 그래요? 집 어딘지 안오셨구나 아까 집 구경하는 애들이 바여갑옷을 뭘 쏘아쳤어? 어...어떻게 안내를 해야지? 여기 출입구가 도대체... 나도 몰라 물 엘리베이터 어디지? 일단 여기도 있어 아 누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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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집처럼 여기쪽에 있죠 아니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여기 vip 출입구야 다시 묻어주세요 막아주세요 여기 여기 겟아웃 오브 마이 사이트 아니 읽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예 조심 예 대가사나 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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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말은 정리는 잘해놨어 이거 지금 이거 식물 자라면 이제 커집니다 이거 언제 자라요 근데 그거요? 그 약간 간절하면 언젠가 잘하지 않을까요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거든요 하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그런 사람을 벗기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어 어떤지 눈 한번 봐줘 이거 약간 이런 걸 좋아한대 지금 참고로 여기 집 여기는 여기는 침실 일단 인간과 별로 소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은데? 어 계속 숨고 싶대 어머 여기도 지금 피해 있잖아 최대한 이게 침실이라고요? 네 서서 기대서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그니까 이게 마크에서는 이게 묘사가 안 되는데 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흙으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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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모가지만 내놓고 네 모가지 기대면 잘 수 있는 약간 이코노미 서있는 버전 어 맞아 맞아 한번 들어가 쉬어보세요 제가요? 네 들어가보세요 물론 안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쉬었어요? 되게 불편하네요 네 나오세요 네 네 네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와 보세요 한번 아 그래요? 네 네 공황작이일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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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세요 하하하하 자 푹 쉬었으면 다 충전했으면 이제 그 잡으러 갈까요? 아 네 네 이거 이거 뭔지 물어봐도 돼요? 이거 어떤 거요? 이거 아 이거 의도하는 곳이에요? 어 이거 뭐야 빨간색이네? 네 어 큰일날뻔했네 여기 이거 직접 파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닌가? 막아야돼 아이 빨간색 이거 의도한 게 아니고 몰랐던 공간이야 아 네 많이 하고야 많이 도와드려 어 저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 안 잡으세요? 뭘요? 그 아 누나는 고인물이라 다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 잡으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거 잡으면 2500원 한 사람당? 응 한 사람만 벌지 한 사람만 벌지 한 사람만 벌지 나눠야돼 그거를 또? 아 아 그러면은 전 빠질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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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왜 나누어 내껀데 내껀데 그럼 우리가 왜 가 하하하하 아니 굴루마 지대 그냥 진정면으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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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 저 한번도 못봐서 아 예예 다녀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 나 2000원만 빌려주면 내가 진짜로 나 어부해서 나 계속 진짜 물고기 잡고 있거든? 아 누구에요 이거 이거 뚫어도 돼요 이거? 예예 하하하하 그 대신 그 대신 덮어놔야돼요? 어 여기 제가 보고있을테니깐 마실 다녀오세요 네 오케이 아 누나 2000원? 근데 나 피방님 뽑고 2000원 먹으면 빌려줄게 아 내가 내가 진짜 너 2000원 빌려주잖아 내가 낚시해가지고 진짜 바로 줄게 어부하면은 진짜 많이 하잖아 나 물고기 지금 60마리 잡았어 왜열? 2000원 바로 갚는거 가네? 어 진짜 진짜 바로 갚을 수 있어 잠깐만 저도 빌려주면 안돼요? 제가요? 심장면님 실례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빌려줄게 이거 제가 빌려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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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줄게 이거 뭐에요 이게? 눈 눈? 켜왔어요 눈이 왜 핑크핏으로 보이지? 저기서 켜왔어 멀리서 아 저기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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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네 혹시 다이아 좀 있으세요? 어? 다이아 있는데 어? 다이아 좀 몇개? 저 3개 필요한데 그럼 갚을거에요? 네 진짜 갚을게요 진짜 없어서 그래요 다섯개로 갚아요? 아버한테도 다 빌려 네 다섯개로 갚을게요 아 저 말고 삼식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갚을거에요 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없으면 뭐 유비고 뭐고 비워야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침착면님은 딴사람한테 듣고 아뇨 저 안뜯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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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게 아니야? 세개? 세개요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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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있으시네 여덟개 있던데 진짜 침착면님이 킨거이 오 이거 다섯개 더 있는데 이거 진짜 킨거 맞아요? 네 머사님하고 같이 캤어요 오 머사님이 53층 알려줘서 어 저 진짜 다이아 필요했는데 어 나 이제 그거 뭐야 잘쓰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자가자 그리고 악어 2천원은? 2천원? 알았어 이거 전직하면 이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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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혹시 나도? 아니 한시간? 한시간은 좀 안되고 그 양띵 누나 말했지만 침착면님은 실례가 아직 아 침착면님은 실례있어 다이아 빌려주셨잖아 빌려드려 빌려줘요 아 나 아니 나 지금 비니스방이 많이 천원 몰아야되는데 지금 비방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래요? 그 침착면님도 초대하실거에요? 네 누구 초대하기요? 몰라요 아무튼 어 일단 양진아 이거 오늘 안에 갚아야된다 아니면 3천원 진짜 진짜 갚을게 1시간 40분 남았다 빨리 갚아야겠다 저 100원만 가볼게요 네 네 늦으면 3천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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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돈 얼마나 벌었어요? 저 하나도 안 벌었어요 머사님한테 구.. 그.. 그 뭐지? 구리를 엄청 줬어요 제가 이거.. 어쨌든 같이 잡는거니까 500골드 나눠줄게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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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판목하겠습니다 제가 1인분 할게요 예스 예스 갑시다 갑시다 자 여기 소환할게요 자 여기 소환할게요 아 소환.. 아 여기 멀리 가는게 아니구나 아 저거 어디 가는건줄 알았어 어? 자 이.. 자 이게 지옥에 있는건데 네 여기에 이제 위더.. 위더스케렉토리라는 애를 잡으면 어.. 어.. 이렇게 해거든요 예 해골을 이렇게 어 뭐야 이거 근데 컨트롤 뭐 요..요..요령이 있나요? 뭐 그냥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우 어떡해 얘 어떡해 때려? 잡으면 돼요 이제 때려? 와아아아악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피 다 차면 이제 아 오케오케오케 싸우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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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있어서 못 때리는데? 얘 어떻게 때려 일단 내려올거에요 남피되면 기다려봐요 아 석그릇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저기 메피스토 닮았다 오케 자 내려옵니다 이제 어 이제 평타 치면돼 평타 치면돼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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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또다시 그냥 그냥.. 그냥 한 숟갈 파버렸어 어? 어디갔지? 없어여? 심창민이 그.. 그.. 어 내가 먹었다! 네도일별이란거 나왔는데? 어 그거 줘봐요 줘봐요 정사해줄게 오 됐다 됐다 어 내가 먹은거구나 레카노나 스피를 했던 거 아니지? 어 왜? 아니 누가 우리 잡는데 약간 그 템스텔 하려고 아 옆에 있었어요? 어? 어떤.. 나 안보였는데? 그 약간 어세신처로 방금 지나갔어 아 그래요? 그럼 다 들었나? 똥구멍 똥구멍?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500골드네 500골드네 오케이! 야 나도 500원 벌었다 그리고 그.. 우리 팔아야겠다 500골드면.. 어.. 초반엔 많은 돈이죠? 이야.. 돈 많으신가봐요? 500원도 선뜻 주시고 500원도 선뜻 주시고 이거요? 아니 뭐.. 뉴비 한번 경험시켜줬다고 생각하죠 뭐 마음씨가 넓으신거구나 사실 침착맨은 뉴비 아니었으면 안주지 아 그렇구나 원래는.. 100원도 안줘요? 그 10원도 안주죠 원래 아.. 어.. 약간 뉴비에 약해서 아.. 오오오 이거 뭐야? 카피봐라 카피봐라 이거.. 자.. 이거여기여기 근데 오른쪽 그게 너무 안보여요 여기여기 맵이 오오오 오! 감사합니다 맵은 M 누르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맵 어떻게.. M 키 누르면 크게 아.. 아.. 사람도 보이던데? 아.. 맞아맞아 이렇게 봐야되는구나 그리고 H 키 누르면 미니맵 좀 넓힐 수 있어요 어떤거요? H 키 H? 아.. 아.. 근데 이거 안된다 그래도 잘 안보여다 오케이오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저 그리고 그 광부 전직하려면 어디로 광부?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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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가게요? 예 저 집이 얼마 필요해요?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구리도 팔 수 있다는데 구리 어디서 구리 지금 팔면 안되요 구리 지금 1원이라서 머사님이 잔뜩 모으시던데 구리 구리가 가격이 4원이나 3원될때까지 노려야되는데 여기 보면 아.. 그렇구나 구리가 지금 거의 떡락했거든요 1원으로 아 누가 다 팔아서 온가? 아냐아냐 이거 3시간마다 랜덤이에요 랜덤 아.. 그렇구나 금은 한 얼마정도가 적정.. 적정.. 금은 한.. 지금이 아마 최저점이지 않을까 아.. 다 저점이네요 어.. 약간 지금 망했어 아.. 에메랄드는 원래 아까 91원이었는데 지금 4원될 아.. 뭐 떨어졌다 이렇게 있네요 떨어졌네 네.. 아.. 뭐 에메랄드도 엄청 떨어졌네 지금 에메랄드 팔면 절대 안돼요 아.. 그 밑에 시계표시 보면 2시간 22분 후에 변동됩니다 뜨잖아요 저때 가게 다 바뀌어요 아.. 아.. 이렇게 해서 그 상인도 할 수 있네요 음.. 오.. 자 그.. 여기로 오시면 직업 여기가 직업 볼 수 있는 거 봤어요? 여기가? 오.. 봤어요 아.. 안 봤어요 이거 근데 그거 보내주신 그.. 자료로 보긴 했어요 아.. 광고가 초반에 좋긴 해요 광고가 아 근데 초반용이에요? 어.. 얘는 좀 초반용이고 사실 농부나 요리사가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애들이고 아.. 요리사는 절대 초반에 하면 안되고 약간.. 그럼 할게요 광고 밖에 없는데 광고? 광고가 지금 초반에 돈 벌고 다른 직업 갈아타기 좋죠 전 뉴비니까 광고할게요 응응 여기여기 뉴비는 좀 약간 읍시사는 게 매력이야 여기 여기 아.. 직업 교관 무려 삼.. 삼천원입니다 아.. 삼천원 어.. 어 근데 요리사는 더 비싸네요? 고급.. 그거네? 네.. 고급 직업이랑 비싸요 약탈구는 3만원? 광고가 제일 만만하구나 어부랑 초반에 간직가라고 싼거라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돈 더 모아서 해야겠다 예예.. 고맙습니다 수정민이 그리고 달리기 키 컨트롤일거에요 컨트롤 예예.. 오케이 지금 제가 안달리는거 같나요? 아.. W연속따박 눌러야되고 예.. 고맙습니다 와와와와와 안녕하세요 이런거 어디서 어디서나.. 이런거 아.. 이거 놀이토코인 열심히 모시면 퀘스트해가지고 아.. 뽑으실수 있어요 나중에 예예예.. 이렇게 주관케 예.. 얘네들이 퀘스트 완료하면 10개면은 뽑아볼수 있어요 어.. 나도 퀘스트 빨리 껴야겠다 1퀘 오늘 안에 어.. 수레부가 빨리 껴야겠다 퀘스트 껴러 갈게요 진짜 상대적 박탈감 너무 느껴진다 아.. 아니아니 여기서 1퀘를 무조건 무조건 1퀘 다 껴야돼 무조건 하루에 1퀘를? 아.. 나 1퀘를 안했구나 1퀘는 1개씩 두고 주관캠 3개나 줘요 민들레 구해오기 오케이 너무 쉽다 주관케스트도 해야지 1퀘 세 번 받을 수 있어요 아 1퀘 세 번 받을.. 하.. 무조건 해야되네요 네 1퀘는 하면 무조건 이득 아.. 쓸데가 많아서 포인이.. 주관캐스트는.. 아..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받아서 하는건데 그냥 하루에 다 밀면 뭐 일주일동안 이제 안해도 되는 아.. 일주일동안은.. 일주일동안은 세 개? 그쵸 아.. 아 오케이 알았어요 저 이거 이거 한번 타봐도 돼요? 이거 아마.. 제가 낳은.. 식구로 아마 거부하실텐데 우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안타지실텐데 어.. 잠깐만요 이거 뭐야 안타지시죠? 저..잠깐만요 제 카피바라는 제 말만 들껏 어 어.. 어..잠깐만 잠깐만 저..잠깐만.. 저.. 어..어떻게 타요? 이거 원래 우클릭으로 타는건데 이거 제 주인.. 제가 주인이라 아마 다른사람도 못탈거에요 저..잠깐만 주시면 안돼? 자보게 이게 제가 주는 법은 몰라가지고 이게.. 악어님 이거 주는거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카피바라 타는거 아..꼭 타보고 싶으세요? 예..한번만 저..돈..돈도 줄게요 아..이거.. 아..이거.. 나눌수가 없네 나..나..나..나.. 나..좋아하는거 같은데? 나..날보는데.. 뒤에..나타났거든요 오오오 타..타..타..타..타..타 볼까요? 타..타 보시겠어요? 마운트로 눌러보시길래요? 올라타기 어.. 아..이패스 올라탈수 없습니다 uh..이패스 올라탈수 없습니다 아..이패스 올라탈수 없습니다 어 올라탈 수 없나요? 예 약하시군요 아 아 약하면 못 타요? 거부하는 거 아닐까요? 주인이 주인을 인정을 못하는 건 아 그렇구나 그럼 만주를 좀 줄까? 그러면 좀 좋아하려나? 먹어 어 아니 중령님이 너를 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그 카피바라 준 건데 카피바라 먹어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소환해 볼게요 다시 시작 야 이거 너무 무궁무진한 세계다 네 뒤에 타놨어요 한번 다시 타보시겠어요? 어 예 아싸 오 예 오 됐다 된다 된다 하하하하 오 예예예 오오 예예 오오 근데 더 빠른 거 같진 않네 더 느려져요 사실 카피바라에 본 아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가차권에서 뽑으시면 막 칸을 나누거나 빠른 친구들도 되게 많고 아아아 그럼 얘는 좀 그 조금 귀여움 담당 아 이거 어떻게 내려요? 어 다시 시포트 누르시면 돼요 앉기 아아아 잘 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흐흐흐 제가 그 돈 드릴게요 탑승권 아 아닙니다 그 심장님 그 퀘스트 눌 그 가로치고 퀘스트 쳐 보시겠어요? 가로 퀘스트 퀘스트? 채팅에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T 누르고 저거 저렇게 퀘스트 퀘스트 사탕수수 구해오기 50개 민들레 구해오기 10개 이러면은 주간 퀘스트를 하나 받으시고 하나 받으신 거고 1회도 하나 받으신 거라서 두 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더 더 받았어 아 한 번에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흐흐흫 네 한 번에 3개 받을 수 있어요 아 하아 근데 말이 말이 안 걸어지지 이 자식 이 자식 그거 빈손으로 한 번 해보시겠어요 빈손으로 아 됐어요 됐어요 먹물 두 개 보여 어 됐다 삼식회 왜 이렇게 헐떡거려? 그때 광질 광 광질하러 가자 어디야 여기 일단 와봐 삼식회 누가 칼 들고 협박해? 구리원석 구리원석 나 있어 어 그럼 저도 좀 주세요 아 아 맞다 다 녹였다 저도 주시면 안 되나요? 아 녹였어요 구리원석 좀 주세요 아 녹이지 말걸 구리원석 주세요 아 녹여버렸어요 아 제가 맡겨놨거든요 아 녹이지 말걸 청금속 50개 오 오 아 녹였어요 아 오케이 그래요 소 15마리 잡아 아 녹였어요 손은 15마리를 지금 소도 녹이네 귀하네 여기 동네는 소도 녹이고 말 10마리 잡아와 선 넘네 말이 어딨어 이 동네에 저 제가 구리 구하면 연락 드릴게요 네 선생님 예 혹시 말 갑옷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 몰라요 말 다이아 갑옷을 지금 입고 계신 다이아 갑옷하고 바꾸실래요? 어? 나 말이 없는데 아 근데 말이 훨씬 사람보다 크잖아요 말 다이아 갑옷이 다이아가 13개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득이네? 바꾸실래요 그냥? 그거 녹일 수 있나? 녹일 수는 없고 나중에 말한테 입힐 수 있어요 음 이게 투자구나 투자 투자 미리 약간 그 으음 일로와보세요 일로와보세요 근데 나 왜이렇게 늘려 나 어 이게 어 대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 대쉬를 했는데도 느려요 그럼 배고픈 거예요 아 밥을 먹어야겠다 아 그러네 배고파서 그렇구나 네 이러보세요 이게 말 다이아 갑옷을 제가 아주 귀하게 구했거든요 으음 잘 안나와요 아 그래요? 나중에 말 길들이면은 이제 입힐 수 있어요 음 알았어요 아 아 여기가 덱이구나 와 잘해놨네 아 아 아쉽지만 못열고요 자 갑옷이랑 바꾸죠 요거랑 알았어 네 아냐아냐 가봅이요 가봅이요 봐봐요 이게 다이아몬드 말 갑옷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갑옷이 필요한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아니죠 말 세트에요 내가 말한테 씌우면은 말을 타고다닐 수 있어요 오오오오 말한테 씌우면 자동차로 치면 핸들인거죠 제가 지금 핸들을 드렸어요 그럼 저거 말 생겨요? 아니죠 이제 말을 이제 좀만 뛰어다니면은 저기 말이 날라다니죠 말이 있어요 저기 초원에 아 그럼 말에다 이거 쏘도 돼요? 예예 오오오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갑옷 갑옷 주시고 저 이거 교환하는걸로 서로 그 말고 갑옷 갑옷? 아냐아냐 신발 말고요 아냐아냐 모자말고요 근데 두 개면은 두 개면 되지 않나? 어느정도 필터 사이면 안돼요 아 근데 이게 쓸 일이 없는데 난 아 말한테 입히면 돼요 엄청 맛있어요 아니 인간이 굶주리는데 말이 아니 근데 되게 웃기다 그것만 입으니까 되게 웃기네요 어때요? 아니 근데 입이 왜 돌아갔어요? 난방 안되나? 아 입이 입이 돌아간게 아니라 아니 이게 정확하게 세상이 기운겁니다 제가 기운게 아니라 아니 정확하게 그 우편향되어있는데 얼굴이 아냐아냐아냐 세상이 기운거에요 아 아 그래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 신발 벗으면 안돼요? 너무 좀 언밸런스해서 왜요? 아니 신발 너무 자 나오세요 어디가세요? 자 나오세요 네 네 옮김에 한번 구경 옮김에 아 뭐 없어요 방금 지은거라 근데 이거 그 이거 그 락 거는거 자물쇠 쓰신거에요? 네 자물쇠 그 시작할때 연두색 자물쇠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이거 상자 3개 만들어가지고 아 아 3개 하려면은 따로 만들어야 되나? 3개는 안되고 2개까지만 됩니다 2개까지만 그렇구나 어 이거 뭐 이것도 있네? 모루? 모루 이제 수리하는거고 아 근데 이렇게 자꾸 저 가는건보다 이렇게 밀착해서 아이 소개해드리는거죠 그 그 뭐 안돼요? 아 그렇구나 저 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가세요 예 아 근데 이거 나 손해본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더 손해가 아니죠 아니 애초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모자랑 말 갑옷이랑 바꿨다는데 그러면은 뭐가 이득이에요 그러면 어디 말은 어디로 가야되요? 말은 이제 뭐 아니면은 있겠죠? 예? 길거리에 막 돌아다녀요 말이 아 그래요? 좀 아시는 데는 없고? 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저기 어디 초원 쪽으로 가다보면 아마 있을거에요 아 근데 입이 왜 돌아갔어요? 저를 기울게 보고 계신거 같은데 아 입이 돌아간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예 또 또 거래해요 예예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예예 드세요 아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엇 낼 수 있나? 안되네 나 민들레를 구해야되고 이게 뭐지? 데이지인가? 다이아 한개 500원? 어? 미친거 아니야? 500원이에요? 다이아 한개 500원 데이지인데? 안녕하세요 밀카님 여기 그 민들레 좀 보신 적 있나요? 민들레요? 네 저 민들레는 못 봤는데 여기 건너가면 꽃들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 위쪽으로요? 넘어가서요? 이 산을 넘으면?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동사로 주울 수 있어서 크레바스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조심해서 가시면 이 산 뒤에 가면 꽃이 되게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드세요 네 아 제 뭐 저 걘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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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하하하 000 돼지 2 2 아니 한 쪽에 어.. 오케이.. 이건가? 이거야? 어어어! 요건가봐 뭐야? 네.. 팔래요.. 500.. 골드? 다이아가 귀한건가봐 안 팔래요.. 안 팔래요.. 안 팔래요.. 안 팔래요.. 오케이.. 이게 민들레인거 같은데.. 안 팔래요.. 다이아.. 오케이.. 민들레 했고.. 퀴스터.. 들어가고 사탕수수 먹물 사탕수수 먹물 사탕수수 소 내가 아까 봤었는데 어 여기있다 나 까악 까악 드디어 레덜어리랑 별반차이가 없는 것 같다 약초 캐고 풀 캐고 동물 잡고 어? 저기 구리있다. 구리. 구리원석. 어? 요것도있다. 와자벼우. 이게 다 돈이지요? 광물도 충전되나요? 요. 되게 보이는 곳에 이걸 왜 노다지가. 아아. 잠깐만. 내가 소를 한번 봅시다. 오케이. 퀘스트. 어어 소 잡기 됐네. 소 잡기 됐어. 14마리 더 잡아야 돼. 근데 좀 잔인하다. 퀘스트가. 어어! 뭐야 이거. 왜이래. 어떡해. 어? 뭐야 이거. 어디로 가. 아 부스래. 어떻게 가. 오오. 어... 아... 아니 이게... 눈 속에 물이 있어서 빠지네요 아까 그 동상 조심하라는 게 뒤에 뭐 빨간 게 있네요 이게 뭐지? 빨간 건 뭐야? 똥구멍 똥구멍 어? 닭? 일로 와 똥구멍 돼지? 돼지? 숨어있어? 똥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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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없다 소를 잡아야 돼 오 여깄다 오 말 오 산 거 왜 안 돼? 아 맨손으로 맨손으로? 아... 아 이렇게 하고 타고 어 이렇게 타고 아 이렇게 친해져야 돼? 어... 어... 아... 아님 못해요? 오오... 이 이름도 붙일 수 있어요? 벤조를 타고나... 안장하면 더 빨라지나? 벤조를 타고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이름표 템? 상자를 달 수 있다고요? 아... 그래? 뒤에? 이거... 이거 안 되나? 꾹 눌렀어요 밑에 게이지? 뭐... 오오... 오 이렇게 좋아 얘 나귀라 별로? 어 여기도 뭐 있는데? 어! 여깄다! 말 말! 내놔 내리는거 어떻게 해? 어떻게 내려? 슈퍼트 기다려 아 다른사람꺼에요? 이거 내꺼 얘는 그 뒤에 가방 실을 수 있어요? 어 상자? 상자 만들까? 이 집이 누구건가 봐 어 왜왜왜? 기다려 이것도 퀘스트 완료? 아 꺼지라기 어 뭐지? 아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어 사냥도 있다 사냥도 탈 수 있어요? 아 이거 부딪혀서 그런가 보다 잠시만 내가 가방 좀 만들어주자 우와 멋있는 나귀가 더 좋은데? 가방을 할 수 있잖아 나귀는 저 말이 내꺼 아니에요 음 음 그래도 돌이 어 좀 집어는 좀 이게 왜 안따라와? 아 끈이 있어야 돼? 아 끈이 있어야 돼? 아 끈이 있어야 돼? 나무는 셀프입니다 선생님 말 말 꼬셨어요? 예예 여기 말 어디 있어요? 여기요 얘는 말이 아닌데요? 당나귀인데요? 얘는 그 짐도 실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아 맞아요 얘는 근데 옷을 못 입어요 아 맞아요 입히려고 했는데 못 입더라고요 얘 그 옷 좀 해줄까요? 예예 얘 그 그 가방 좀 뒤에 좀 가방 어떻게 입히냐 얘? 제가 입혀야되나? 얜 제꺼거든요 입어보실래요 한번? 짐 실을 수 있는데 되나요? 안되네 이 누르 이 눌러보세요 이 되나요? 내리.. 내려볼게요 내려서 가방 안장을 빼고 안장이랑 합쳐야된대 아 아닌가 어떻게 하더라 시프트 상자 들고 클릭인가? 상자 들고 우크리 가래 상자를 들고 상자를 들고 상자를 들고 상자 들고 이거 아무나 열수 있어요? 템창? 어 이게 지금 레어 당나귀가 됐어요 이게 당나귀마다 이 칸수가 다르거든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통이 큰 아이였던 거예요 아~~쓰고이 그냥 최고 당나귀 운이 좋은거네요 저?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얘를 팔죠? 어? 안돼 정들었어 정등감까지 플러스해서 팔죠 얼마정도 하면 될까요? 이정도면 한 이장님 저의 아거님한테 한 500원정도면 500원정도 받을 수 있어요? 500원정도 해줄거 같은데 레어한 당나귀니까 그래요 가서 아거님한테 담비꺼 한 3바퀴 돌면은 아마 사줄거 같아요 아 뉴비한테 좀 약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예예 담비꺼 한 3바퀴 보시고 한번 팔아보세요 담비꺼 3바퀴? 오케이 네 담비꺼 하세요 네 근데 이거 좀 좋은건가봐 강화소? 뭐야 사람인가? npc죠? 아 캐스트 캐스트 잠깐만 캐스트 어디지? 관차사님 아 당나귀 아 당나귀 아 당나귀 날 안따라와 어디지? 와.. 진짜 빠르다 아 나 팔기싫은데? 얘? 여기다 오케이 나 이거 된거야? 오 500원 깎였어 오 500원 깎였어 어떻게.. 얘 어떻게.. 아 민들레가 가방에 있어서 어려운一個 어 máximo 아 이미 embargo 아아 예 ık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클릭시 놀이터 오클릭핸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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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개로 아 어떻게 또 바로 갚으라고 합니까 소호가 근데 어딨지 오씨 호방하다 미친거 아니야 아 전에는 이거 부서졌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부서진다 와아 피를 미리 채워요? 피를 어떻게 해야 채워요? 이걸 먹어야 되나? 편성하게랑 방패랑 합칠수 있다고? 오예 라이버 이뻐 아 여기있다 안녕하세요 악원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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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간 보세요 공간 어 저 당나귀 혹시 잡는 퀘스트 있는데 잡았대요 어 이거 팔려고 갖고 온 건데 팔려고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멀리서 엄청 멀리서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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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도 되겠다 살래요 사서 죽이세요 아냐아냐 10마리 죽여야되요 그럼 이거 죽이면 9마리만 죽여도 되는데 괜찮아요 당나귀 약간 힘없어보이는데 예 힘좋아요 보세요 아니 보세요 오오오오오 쭉쭉 나가는데 포르쉐인데 이게 페라리지 이게 페라리지 봤어요 이래래래라 어때 좋지 너도 이래래라 어때 500원 500원 나쁘지 않다 거지에요 저 거지에요 나쁘지 않다 그러면 당나귀 여기다가 이쁜거 좀 채워넣게요 웰컴 키트 당나귀 여기다 매달아 놓을 수 있을텐데 어떻게 울타리 만들어서 끈이 있어야된다는데 아 끈 하나 드릴까요 예예예 일로와 푸르헤이 푸르헤이 이게 그렇게 안귀한건가보다 여기 끈 어 감사합니다 울타리같은거 만들어서 묶어두면 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귀한건가봐요 귀한거에요 그거 귀해요? 아냐아냐 그 당나귀요 당나귀는 안귀하죠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난 귀한건줄 돈 벌러 가볼게요 예 그 악원입 200원 아이차 양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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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양띵님 야옹 아니 양띵님 네 예예예 그 어디계시죠? 아 여기있구나 부르셨어요? 아 요거 당나귀 필요없어요? 당나귀요? 장악이요? 이거 왜 주시려구요? 괜찮아요 저도 안가져요 저도 안가져요 근데 이거 안장 구하셨어요? 예 안장도 안장도 해놓고 안에 웰컴 키트도 오 뭐야 이거 한번 타보실래요? 타봐도 되요? 네 50원 동네에 한 바퀴 50원 오 생각보다 빨라요 이거 스페이스 누르다가 뛰면 쭉 날아가요 대포동이야 슈퍼점프 50원 5분에 50원 5분에 50원 5분에 50원이야? 또 가세요 3분 마저 타세요 빨리 아니 2분 타셨잖아요 3분 마저 타세요 아니 그럼 부담 없이 거절하지 마시고 돈은 삼식이한테 받으시면 되거든요 삼식씨한테 받을게요 50원? 오케이 야 신난다 그죠 이리야 이리야 가고싶은대로 가세요 가고싶은대로 노래 나오지 않나요 노래? 아니 이건 살아있는거라 노래 안나 아 그래요? 원래 이거 그 무슨 말 키우고 그 아니면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더 비싸요 게임이니까 요정도 받는거지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사실 당나귀 아니고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네? 그리고 그 안에 웰컴키트 있으니까 맘에 드는거 있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선물이에요 웰컴키트를 어떻게 꺼내요? 그 당나귀에 있는데 나만 할 수있나? 이ап이 어떻게 꺼내어야? 어떻게 꺼내어야? 나만 열 수있나? 우와우와우와우와 애가 용적이 좀 큰 애에요 트렁크가 커요 오 이게 되네 이렇게 아이템만 넣어낼 수 있구나 그거 거기있는거 나눔하니까 가져가고싶으면 가져가세요 아 진짜요? 돼지고기 좀 드시고 이건 돈 내는거 아니죠? 50원에 포함되어있는거죠? 그거 50원에 포함되어있어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그 50원 제가 사실 삼식이가 저 때문에 좀 빛을 많이 줘가지고 좀 제가 염치가 없거든요 네 다른거로 좀 넣어도 되나요? 네 그 뭘로 진짜 한번 보고 결정하세요 아이고 근데 이거 끈 어떻게 연결해요? 아까 했는데 나 음 얘 모가지 쪽에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모가지 쪽에 딱 어 타버리는데 내가 딴 사람이 타야되나보다 우클립? 근데 그게 줄이 네 약간 그 개줄처럼 아 됐다 어 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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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사장님 빌려드린거 그 광석 아 그게 그 제가 다른거 물물교환 아 그래요? 이거 한번 와보시면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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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식으로 한 100원은? 네 100원이 됐어요? 아니 실컷 탔잖아요 에? 실컷 탔잖아요 에? 실컷 탔잖아요 눈통성이 없으시네 좀 제 당락이 제 당락이 많이 탔잖아요 역시 관상을 믿어야 되나 여기 저희집 있네 낙이 데리고 와도 돼요? 제 친구라서 아 데려와도 돼요 어차피 야 들어와도 된대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아 아 아 저 이거 어떻게 좀 저기 아 좀 힘드네 낙이 낙이야 자 그럼 여기 잡고만 있어야겠다 예 저만 들어갈게 저기 죄송한데 옆에 좀 한 한 칸만 파주시면 아 파달라고요? 낙이가 들어와야 돼서 제 집 낙이가 귀하긴 한데 여기다가 기다려보세요 제가 뭐 하나 고급 고인물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나도 모르겠네 어 삼식님 사망하셨다는데 여기 여기다가 묶어보세요 어 여기다가? 파킹 어떻게 묶지 이거를? 줄을 들고 왜 누른다며 오른쪽 버튼 여기 딱 눌러보세요 아 됐죠? 어때요? 남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이거 훔쳐갈 수 있는데 그때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다들 도망갈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얘가 좀 저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랑 연이 있는데 애가 많이 사랑 손을 타가지고 사람 보면 다 달려들 것 같으니까 이거 파킹품 유기 어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삼식이한테는 제가 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아 돈 빌렸다고 하면 발짝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양사장에 보내서 갔다고 해야하는데 아 제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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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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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뭐야 이게 그래도 얘가 엔진이 안 좋아도 시트라도 좀 좋은거 쓰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게 뭐 아 아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이게 좋은거에요? 좋은거에요? 아 좋은거요? 근데 이거 안되던데 말 아 이미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있으시지? 저기 다이아몬드 갑옷 두개랑 바꿨어요 훔치셨나? 말이 말이 더 재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 어 그래서 당나귀 타고 다니시는 거구나 네 아 그럼 다시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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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세요 알았어요 응? 진짜 관상답게 노시네 이분 그 그럼 네 그거로 가져가시고 삼식이한테 연락 안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주셔야 돼요 그래도 아 다이아몬드도 삼식이한테 그것만 삼식이한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섯개 아 세개 세개였는데 다섯개로 하기로 했잖아 다섯개 언제요? 아니 아까 아니 기록이 다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럼 저 못가요 아 무슨 다섯개였잖아요 예 어 저희 개 화났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개 지금 제 발밑에 지금 화났어요 아니 뭐 우리 당나귀는 화 안난 줄 알아? 응 저희 개 소리 들리세요? 예 그 아니 다섯개 맞아요 저번에 다섯개라고 했으니까 그 돌려보시고 그 녹취물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섯개로 받아갈게요 삼식님한테 뻔뻔스러우시네 전 세개로 알고 있을 테니까 아 양사장님 저 못가요 그러면 저 앞에 있을게요 예 아니 선생님 이름 못 가나 저 진짜 살려주세요 삼식이가 저 욕해요 저 아니 못 가나 삼식이가 나 여기 있을게 2,000원도 개한테 달았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니까 선생님 이름 못 간다니까 내가 다섯개 맞죠? 그러면요 예 아니 얘기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사장님 그러면 나 정신없어가지고 좀 기억을 못 하시나보다 다섯개 개가 좀 예민하니까 네 네개 네개 네개로 끝냅시다 나도 더 이상 안 돼 다이아 세개에 50원 세개에 50원? 다이아 하나에 지금 18원인가 그러니까 두개 값 그걸 현금으로 50원 그래서 세개에 50원 세개에 50원 근데 다섯개 받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다이아 지금 31원인데요 31원이라고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ares 아 뭐 저 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입니까? 양사장 이러면 나 얘기 더 이상 못해 으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어 어어 어어 굴렀네요 어? 비번 걸렸죠? 여사님 이러지 마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진짜 그지예요 저 낚시꾼 저 돈 없는 낚시꾼이에요 진짜로 그럼 제가 대신 이걸 드릴게요 어디요? 이거는 처음 보실걸요? 네 아 잠깐만요 받아보시기 전에 진짜 마음에 들면 다이아 3개로 퉁치는 거예요? 예예 뭔데 이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인크래프트 신버전 보석이거든요 어 어딨지? 진주조개? 네 이걸로 악세사리 만들면 아 그래요? 네 오 이거 이쁜데? 그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 팔수도 있어요 이거 어부 직업으로 전직 안 하면은 못 구해요 이거 얼마 정도예요? 진짜요 시세가? 이게 지금 시세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120원까지 받거든요 아 120원? 근데 그건 돈으로 파는 것보다 나중에 가공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마음에 들어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 한 개밖에 없는 거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만약에 구하면은 싸게 팔아드릴게요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봐요 그거 지금 침착님밖에 없어 어? 어머 마음에 안 드시나보네 그 제가 보기 싫은데 자꾸 채팅창이 올라와요 에? 제가 보기 싫은데 자꾸 채팅창이 올라와요 뭔.. 뭔 채팅창이 올라와요 똥이라고 이거 아 이게 똥이라고?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뭐 모르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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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개 4개로 할게요 나 원래 5개인데 하나 깎아드리는 거야 알았죠? 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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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삼식이한테 뭐라하지 이거 삼식씨한테 4개 받고 아 근데 5개라고 했는데 이게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러니까 사채꾼들이 사채꾼들이 아 내가 사채꾼은 아니지만 사채꾼들이 어? 받아낼 수 있는 사람한테 다 뜯어내는 거야 그 못 받아낸 사람 것까지 아 이게 빌릴 때 다르고 이게 다르잖아 이 사람들이 그쵸 빨리 와 나 뭐 하려고 했지? 아 삼식씨 찾아야 되는데 악어님은 안 산다고 그랬고 이거 나 소 잡으러 다녀야겠는데요? 이거 갑옷 좀 놓고 가죠? 갑옷 놓고 다니죠 갑옷 잃어버릴 것 같아 퀘이스 45분 남았대 빨리빨리 하자 빨리 내가 지금 해야되는 퀘스트가 내가 지금 해야되는 퀘스트가 내가 지금 해야되는 퀘스트가 소 잡기 청금섭 먹물 사탕수수 사탕수수 어디서 구해야지 아 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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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수수 먹물하고 사탕수수 어디 있어요? 이건가? 바다 바다 오징어 나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가 어 안녕하세요 무엇이지 뭔데 버릴거면 저 주시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그 나가는 길이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릴거면 저 주세요 버릴거 있으면 없어요 아 이제 없어요 여기다 왜 투기를 현대인의 양심 사탕수수랑 사탕수수랑 먹물 여기여기 여기가 바단가 여기여기 먹물을 1키라서 빨리 여기여기 이 안에 들어가야되요 아 나 갑옷이 벗어서 불안한데 물속에 보면 오징어 있어 응 오케이 커버 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자 주차 주차 그리고 자 오징어가 오징어가 없는데 밥 먹고 아 낙이 갑옷 애들아 근데 얘 누가 가져가잖아 용암하고 구리하고 없는데 사탕수 어디어디 오오오오오 이거 대나무 아니야 대나무야 이거 오오오오오 그 사탕수수 좀 보셨어요? 사탕수수 사탕수수 좀 보셨어요? 사탕수수요? 여기 있어요 어디어디 먹물도 어? 뭐야 없어요? 지금 웃음 참고 있죠? 아니요? 지금 웃음 참고 있죠? 말 좀 해봐요 그 사탕수수 어딨지? 이 사탕수수 훔쳐놓고 지금 저한테 사탕수수 어딨냐 물어본 거죠? 뭘 훔쳐? 지금 석 들고 있는데? 사탕수수는 자연의 것인데 뭘 훔쳐? 누구의 것도 아닌데? 누구의 것도 아닌데? 사탕수수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렇게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캘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심으세요 빨리 심으세요 이 아저씨야 알겠어? 안심 어지는데? 대결 아니 뭐 하는거에요? 아니 이게 이거 사탕수수 사탕수수 여기 어..머머 무슨거에요? 사탕수수 사탕수수 없나요? 사탕수수 여기 있는거 다 캐셨죠? 진짜 저.. 안 캤어요 그래갖고 저 부른거잖아요 아니 저 안 캤어요 캐지 않았고 그 먹물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가볼게요 내 낙이가.. 음.. 뭐해 너 멍청하게 자 가자 갈 길을 벌다 아 어딨지? 사탕수소가 물가 있겠지? 근데 아까 없었는데 저 뒤쪽 넘어가야겠다 산 넘어가면 또 하나 있더라고 어 그치 시간이 40몇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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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님 뭐하고 계시네 캐스트 봐요 캐스트는 뭐였더라 요거 50개 맞아 50개랑 먹물 아 일일캐라고? 아 일일캐라고? 아 세탕수소 일일캐잖아 먹물 아 먹물만 하면 되네 먹물 두개 그래 어쩐지 많더라 아 야 씨 호박하다 어 뒤에 뭐야 이거 호박도 있네? 뭐야 얘 뭐야 얘 양? 귀에요 이거? 아 귀에? 몰라요 도끼가 잘 끼치네 도끼가 잘 끼치네 해가 잘 끼치지 뭐 귀한거야? 좀 남겨놓읍시다. 그래도. 다른사람들 쓰라고. 말. 아 또 어디갔어? 나구. 나구 어딨어? 나구야. 아 진짜 피곤해. 아 진짜 목줄 좀 할까? 목줄도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왼쪽? 아 여기 있다. 아 뭐야 소잖아. 소는 잡아야죠. 소는 잡아야지만. 오. 아 지금 주간킬을 할 때가 아닌데? 동전 꽂아놔야지. 동전 꽂아놔야지. 어 뭐야. 어딨어요? 아 기를 수 있어요? 아 기를 수 있구나. 아 기를 수 있구나. 오른쪽? 오른쪽? 아 저건가? 저 마크인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아니 이 자식이. 야. 뭐해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뭐하는거야 인마. 할게 있고 할게. 할게 없지. 어. 할. 할. 하면 안되는게 있지. 오. 뭐 짐승이면 뭐. 짐승이면 뭐. 짐승이면 뭐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오. 잡아놨어? 이거 잡아야되는데. 지나갑시다. 거. 너 먼데? 나 이거 시간되나? 지금 몇시야? 삼십분? 충분하다. 충분해. 아 충분해. 무서워? 오. 나룻배도 있어. 어? 이거 가져갈까? 이거 깰까? 깨자 아.. 부수면.. 부수면 제일.. 오! 여기 많다 멈추면서 그랬지? 되게 멍청하게 생겼다 한 번 숨 쉬고 먹물 다섯 개 어? 여기 사탕수수도 배도? 이거 배 근데 깨지면 뭐.. 그거라며 하나.. 하나 남기자 자연을 위해서 배 어떻게 집어넣어요? 깨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till 행하 . 가자. 돌아가자. 아. 낙이? 낙이를 못 믿겠어. 낙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 빼고는 못 믿겠어. 아. 먹물? 안 돼 있어? 어. 됐어. 먹물. 요거 맞아. 갑옷은 잃어버릴까봐. 이리야. 이러면 말하이오한 사람? 그.. 신경 끄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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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으. 진짜. 아하하하 uss.... 오! 왜 이리 와봐. 이런데는 내가 끌고다니는게 나은것같아 오케 오케이 다왔다 야 이거 일일 퀘스트를 해야되는구나 이거 그 세개 다 합치면 이제 뭐가 되요 뭐 할수있어요 토큰으로 요hm 없 응 어? 나귀가 저 말했잖아요 못 믿겠다고 나귀를 못 믿겠어 아 나귀야 나 일로 왔는데 나귀야 나귀가 너무 복잡해 지영이 아 나귀가 없네 오 있다 야 기적같이 만났어 동물을 잡다보니까 기적같이 만났어 인연이다 이건 그죠? 아 근데 보관하기가 귀찮다 레드리처럼 저장돼야 되는데 평야에서는 타기 좋은데 산악장에서 타기 힘드네 특히 나무 있으면 끈 끈 어? 여기 마을이 아이고 아 끈이 없네 끈이 없어졌어 끈다 이러면서 친해지는거에요? 길들이는 스킬이 필요한가? 길들이는 스킬이 필요한가? 여기 끈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버려요 죽으면 죽으면 끈 나와요 끈은 어디서 하나 속도봐 오 미쳤다 무엇이냐 무엇이냐 속도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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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미쳤다 나 이걸로 보고싶어 말은 이걸로 타야돼 스톱 스톱 아 이거인가 오케이 자 이거 이제 합체 합체 아 손에 들고 합체 이거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이제 하 멋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보세요 제 말이에요 어 말 뽑으셨어요 어 제가 주웠어요 부럽죠 부럽죠 왜 귀여워 와 근데 다이아가빠를 어떻게 입힌거지 말한테 저 하나 더 있는데 사실래요 어 저 돈 없는데 저 마이너스에요 아 왜요 어 아직 빚을 갚는중이라 아 거지에요 네 어 혹시 조금 여유되시면 아무거나 쓰레기 저한테 버리셔도 되는데 어 이거 제가 좋은거 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돈 되는거 돈 되는거 드릴게요 네네네네 한 끼 좀 줘 한 끼 좀 줘 형 어 어 구리를 어 리액션이 리액션이 되게 좋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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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리액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오 오로로 어 가죽도 내친김에 가죽도 아 내가 먹었네 조금 더 여쪽으로 던져주시면 안될까요 아 죄송한데 어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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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거 진짜 귀한건데 어 뭐죠 호박 호박 어 호박 이거 진짜 왜 쓰세요 저 예? 아니 쓰세요 어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주게되네 이게 이게 도내하는 맛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시앗 어 어 내 말 내 말 내 말 어디갔어 어 네 감사합니다 복사 드세요 네 또 필요한거 있으면 말하세요 아 주는맛이 있네 네 되게 부자신가봐 마음에 여유가 받으시네 아 이래야 돼 어 돈에 이게 돈에 쏘는맛이 있네 어 나같이 그 표정 썩은 표정으로 그냥 어 어 이러면 줄 맛 싹 사라지지 저래 저렇게 어 템템버린님처럼 저래야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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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호박 팔아요? 호박이 비싼거래요 아까 내가 한 40개 주었거든 끈이 없어서 집에다 가둬놔야될 듯 끈이 없어서 집에다 가둬놔야될 듯 아 집에서 농사 지어요? 아 그럴까? 일단 아니 요거는 어떻게 요거 요거? 그 코인은 어따 써요? 아 그래요? 돈 복사기야? 나 농부할까? 근데 나 돈 많이 드는데 일단 우클립? 안되는데 같이 하나 강화했대 아 요거는 코인 상점에서 쓰는 거래 근데 그 꽃 필요 없죠? 씹 찌를데기 없는 거 아 요거 주는 맛이 있네 요거 한 개씩 어떻게 나와나요? 가채 mpc 어? 아 호박 이거 중요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여기 타고 근데 나 이거 집으로 못 가는데 이대로 시프트 드래그 시프트 드래그 왜냐면 이게 집이 집이 아 제가 좀 작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기 요기 옆이거든요 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 여기 여긴데 들어갈 수 있나? 말 전용 굴로? 알았어 요기다 하나 요기다 하나 파자 아 좀 널찍하게 파자 아 응 아 그렇지 아 아 알 알 알 아 그치 아 아 아 아 아 나 이리로 가야지 여긴가? 나 어디죠? 나 파고 몰라 내가 아 속 터져 여기서 이렇게 팠던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하고 내가 속 터져 아 개빡돌아 어디지? 여기였나? 잠깐 물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여기서 일로 가야되는데 이거 아닌가? 자 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로 가요 오른쪽으로 그죠? 어디있는거야? 좌표 937392 937392 937393 3인칭? 3인칭? 오오오오오오 야 근데 이거 진짜 찾기 힘들다 어? 야 이거 이거 안 메워도 되겠는데? 아 잠깐만 두 칸이어야 되나? 공간을 네 칸을 봐야 되는데 아 두 칸을 봐야 되는데 여기로 갔나? 아이고 아 이거 빨간 거 보이기 싫은데 진짜 그지같이 지어놨다 진짜 그지같이 지어놨어 이따 여기까지 놔 아 어딘데? 어? 어 너 혼자 거기까지 왔냐? 집 꼬라지가 왜 이래 야 근데 이거 진짜 절묘하다 집 뒤에 공간을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야 아씨 이리 와 아 아 개 야마돌아 아 연병 떨지 가만있어 아 아 아 아 얘 어떡하냐 얘 좀 맡아달라고 할까? 얘 좀 맡아달라고 하자 양띵님 이거 보셈 양띵님 양띵님 이거 보세요 네 예 이거 보세요 뭐요 부르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오오오오오오 오 제꺼 입으셨네 허허 어때요? 오 그거 빠른데요? 다하세요? 이거 예 빌려드릴게요 얼마 공짜 얼마 받으시려구요? 공짜? 동작? 네. 다음에 저 찾으러.. 어 그래. 찾으러 오면 주세요. 근데 열심히 다 하는데? 틀어막아 일단. 흉물스럽네. 자, 이제 우리 계획을 좀 짜봅시다. 잠깐만. 우리 펌킨이 비싸다고? 근데 돈이 필요한데? 흐흑. 흐흑.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옷을 위치가 여기 여기서 물러 엘리베이터 타고 말은 여기다 넣지 말자 여기 아닌데 여기 채워 보이면 흉해 거지가 진짜 안 왔대 진짜 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어 야 아 근데 옆에가 옆에가 공간이 좀 부족하네 그쵸 야 이거 잘 왔어 야 씨 이거 캐면 또 나와요 귀중품을 따로 넣어 놓을까 귀중품을 하나에다 넣어 놓을까 여기를 장비를 장비라고 하지 말자 뭐라고 해 이거 귀중품 여기다가 이거 하자 채워 비밀번호는 보여주지마 이렇게 아 이거 재밌는데 이중품에는 쇠네랑 이런거 대체 칼 다이아몬드 비싼거 포트 요것도 놔야지 어 이거 못 넣나봐 아 이거 못 넣네 어 이거 호박 아 귀속이에요 철원성 훔쳐가면 안되죠 철원성도 근데 이거 철원성하고 이거는 할 거니까 안장 안장도 키에요 안장 숯 숯 키에요 먹물 깼어요 금 다이아몬드 구리 나머지는 없어도 되죠 굿 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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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아 굴이 남겨놓으라고? 아 굴이 남겨놓고 호박을 이렇게 했어도 골치네 이건 뭐야. 기타. 푸시토 가져가야지. 슈슈. 가죽도 귀에요? 상자집 경계. 가죽 팔아요? 아 나 책좀 만들자. 메모좀 하자. 뭐야 이거. 되게 흔한 거잖아. 종이. 아 슈슈. 슈슈로 하는구나. 아 난 캐스트인데. 아. 가죽하고. 어. 오케이. 두건만 만들까? 캐완. 지금 안 돼. 기타. 석탄. 주게. 캐쥬. 아 펜도 있어야 돼요? 쓰려면? 아 씨. 책과 기타. 먹물. 아 씨. 약올라. 일단 너나. 나중에 책 써야지. 슈슈. 슈슈는 갖고 당길게요. 됐다. 곡괭이 이거 부러지면. 야. 거지한테 먹물 좀. 아아. 아 템템. 거지. 왜 거지라고 그래. 템템님한테. 요기를. 약간. 파낼까? 구운걸음 좀 넓히자. 여기를 좀. 아 난 이게 보이는 게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이만큼 나 한 칸씩 손해봐. 그죠? 흙을. 그리고 흙을. 흙을. 여기다 해서 심자. 뒤쪽에. 뭘 심냐면. 근데 호박 못 심잖아. 화로 바닥에 심어도 작동해요? 아 여기다 해도 작동한다고요? 아니다. 호박은 배워야 돼서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이거 심으려고. 영 pega thumbs up. fuel. 전등화가 없네. 배운의 장소는 가게 됩니다. 아까 그래서 공격이었 login. 레일ocal? 이상하신 분이 정리해요. 호적하게 아 이러면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나름 운치있어요? 흙 다시 넣어놓고 저거는? 이거 옮겨놔 으아 요거 요거 다이아몬드도 넣는 중 밀어버릴라 무기는 여기다가 어우 뭔 소리야 땅으로 이사가죠 아 나 다이아 받아야 돼. 맞아. 다이아도 받아야되고 돈을 어떻게 벌지? 아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아 여기 아닌데. 난 맨날 까먹냐. 여기 아닌데. 미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나야. 어 뒤에 구리. 어? 물엘리베이터라는 얘기는 거의 다왔다는 얘긴데. 아 이거 말용으로 만든거다. 마징가처럼. 오케이. 양사장님. 그 말 잘 있죠? 멍 때리시네. 말 잘 있어요? 안 돼. 말 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하고 계신거에요? 네? 아 나 말이 안나왔구나. 사장님. 말 어딨어요? 말이요? 왜요? 잘 있죠? 그 잘. 그. 그. 타고 노세요? 주. 주신거죠? 아니아니요. 빌려준거. 언제까지 타도 되요? 얼마나 타고 싶은데요? 어. 제가 수요일부터 접속을 못하거든요. 며칠간. 네. 내일까지 써도 되요? 예. 근데. 어. 공짜정? 그 대신. 뭐야. 아무것도 안주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저거. 집에 저거 심으면 예쁘겠다. 꽃좀 수집하자. 아. 사탕수수로 심을걸 그랬나? 사탕수수 심을까? 아. 물이 있어야 돼요? 그치? 아. 그래? 그럼 물 담아놓으면? 바켓으로? 물 담아놓으면 어때요? 고여있으면 안되고 흘러야돼? 돼요? 물 담아놓으면? 얼마 있습니다. 세 칸 있으면? 아. 그럼 컨설팅 좀 받자. 양사장님한테. 좀 잡혀요? 네. 잡혀요. 좀? 네. 자. 하나만. 구경 좀 시켜줘요. 물고기 구경 좀 시켜줘요. 아. 물고기 구경이요? 오. 보여드릴게요. 엄청 신기해요. 그. 회도 떠주나? 이거. 회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오후 1차여가지고. 어. 아직 칼질은 못 꼈어요. 그. 집에서 키울 수도 있어요? 물 있으면? 이거요? 어. 먹는거밖에 안될거에요. 아쉽죠? 네. 근데 이뻐요. 이거. 집 어디있으세요? 이거. 저희집은. 한꺼 좀 보여줘야돼요. 저희집이요? 네. 잘. 말. 말 잘했다. 우리집 한번 눌러와요. 네. 근데 말 이렇게 해놔도 되나? 안가져가나 사람들이? 예. 설마요. 여기. 사람도 많이 안와요. 오케이. 어. 깜짝이야. 어. 중료님 안녕하세요. 중료가 너 여기 있을거야? 어. 네. 악어랑 있구나? 네. 어. 야. 그러면은. 저 내 말 옆에서. 낚시하면 안되냐? 왜요? 저. 제가. 제. 이거. 제 말이에요. 제 말. 아. 어. 아. 지켜드리겠습니다. 빌려드렸어요. 제가. 제 말 아니에요? 네? 아. 침척매님 말이야. 제 말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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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거 되게 비싼건데? 어 얼마 안되요? 이게 서버에 딱 네 장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이게 첫번째 장이에요 봐봐요 한번 줘봐요 줘보세요가 아니라 이걸 이제 저는 팔 생각이거든요 어 너도 관상이 좀 별로 안좋다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아 왜왜왜왜 아니 저 봐야지 알거 같은데 아 보면 알아요? 예 거래창이 없네 메이플처럼 거래창으로 좀 읽어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은 제가 상자에다가 잠깐 넣어둘게요 오게 마우스로 잠깐 보실수 있으시겠죠 오게 오게 너 혹시 침착맨님 집 어디인줄 알아? 그..극비에요 집이..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람 집을 제가 계속 바꿔요 위치를 한량 아닌가 한량 제 집이 있거든요 제가 상자에 잠깐 볼게요 듣지도 않네 이거 훔쳐가시면 안됩니다 훔쳐가면은 대머리 됩니다 가운데다 딱 볼게요 딱 구경만 하세요 어? 그거 그거 가져가시면 안된데 왜요? 저거 대머리인데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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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런곳에 자꾸 저주를 내려요 자 그러면은 그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뭐..뭐가 있으시죠? 저.. 팝꽃, 장미덤불, 주황색 툴립 자연이 지었네 아 저 진짜 여기 다 해가지고 없어 그러면은 어 이거있는데 이거랑 교환할래요? 일로와보세요 뭐요? 뭐 좀있나본데? 아 아니죠? 예, 아니죠 뭐가있는데요? 여기요기 뭐 귀한게있나본데? 아니 한번 보고 보는건 뭐 아니잖아 그 정도까지 바닥 아니시잖아요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좀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요거요거 아, 자차가 있으시네 이걸로 돼요? 아 이거? 그러면 이걸로 보물지도 거래 완료됐습니다 아뇨아뇨 잠깐만요 수고하세요 제가 맞고 있었으니까 다리는 제꺼 아닌가요? 그 알아서 나누시고 보물지도 어딨어요? 보물지도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보물지도가 있다고? 보물지도 찾았어 와 대박이다 근데 4개를 모아야돼 말 3마리 더 잡아야돼 아니 근데 보물지도가 있고 진짜 보물지도가 있는데 잘 확인하셨어요? 땅에 묻힌 보물지도 아 그럼 진짜 땅에 묻힌 보물지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좋은건가? 아 그리고 잠깐만 이거 가져가시면 안되는데 멋사님 멋사님 가져가시면 안돼요 멋사님 뭐야 멋사님 그 내일 내일부터 가져가셔야 되는데 내일까지 양띵님이 양사장님 어디 계셔 양사장님 내일부터 드릴라고 했는데 가져가버렸어요 네 됐어요 봤어요 그 아량 봤어요 네? 흥청매님 아량 하루만에 다 봤다구요 아니 내일부터 드릴라고 했는데 가져가버려 그냥 날랐어 그 보물지도가 그게 쓰레기인지 종이 쪼갈인지도 모르고 말을 그거 아니 본인이 좋다며 옆에서 옆에서 좋다며 옆에서 좋은거라며 잠깐 오세요 오세요 우리집 한번 와보세요 진짜 이거 비즈니스야 이거 중요한거 말은 중요한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죽으면 되는거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른쪽이구나 일로 일로 멋사님이 약간 약간 그 저 그 좀 입을 좀 그 잘 놀리시는 분인가 여기 말이 다 입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라 웬만해서 안 있는게 좋아요 아 이거에요? 물레베이터에요? 저번에 왔잖아요 그때 물레베이터 없었는데 이게 주의깊게 안보면 그래요 좀 더 심오해졌네요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땐 여기 후문으로 왔구나 정문이에요 여기가 어 맞네 여기 Get out of my site 아 거기야? 어 아 여기네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아 이거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야되서 Get out 이요 아니 요거 아 나무 자랐죠 오오 나무 자랐네 그 상담하고 싶은게 있는데 네네 어 잠깐만요 어 정물도 잘했네 지금 어 요거 아세요 요거? 어 어 호박 어 호박 알죠? 호박 알아요? 요거 네 요거 좀 비싸요? 어 이거 시색 시가인데 네 나쁘지 않고 심어놓으면은 뒤돌면 자라있어요 아 아 이거 내가 좀 이걸로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여기다가 좀 약간 호박 농장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하에 요 밑에다가요? 예예 가능하죠 나무도 잘하는데 여기서 물 여기 옆에 그 물레베이터 있으니까 퍼가지고 그리고 물레베이터를 푸는건 안되고 그 무한물 만들어가지고 해야될거에요 여기다가 네 무한물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다가 할거거든요 이거 듣고 계시죠? 예예 그 아니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양사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뭐요? 지금 저보고 하라고요? 그 호박 농..농사 왜냐면 제 농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 농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여달라고 한거 아니었어요? 그 대신 좀 제가 떼어드릴게요 호박 해주시면 뭐 뭐 끼도 제가 부리고 뭐 전소도 제가 벌고 나눠 먹자구요? 호박 10개 줄게요 10개 호박 10개 준다고요? 이거 앞에 세팅해주시면 잘 들었어요 그 못나가요 그 어 어 어 그 그 그 잘 못알아듣으셨나본데 그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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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여기 농장을 해주셔야 나가신다고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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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가려고 쑥쓰는게 아니라 예 지금 제가 진짜 물고기 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부라서 예 요거 세팅 안돼요? 요 상태에서는 세팅 절대 못해요 기술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여기 있어요 내가 갖고 올게 아니요 이거 범죄에요 아니 아니 필요한 것만 말해주면 내가 갖고 올테니까 그거만 요거 요거만 설치를 좀 해주시면 내가 호박으로 좀 해서 좀 드릴게요 침창매님이 아직 얘기 안한 분이 누구죠? 이거요? 호박? 아냐아냐 호박 말고 여기 서버에서 얘기 아직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저 많을걸요? 저 얘기 삼식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삼식이는 아직 침창매님한테 신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침창매님의 외부 이미지만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게 제가 봤을 땐 아 그 분은 그 분은 할 줄 알아요? 아우 이거맞히죠 제가 왜 데리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좀 연락을 좀 해 주실래요? 어? 제가 여기로 부를까요? 네 그 개인 연락처도 있잖아요 좀 여기로 좀 네 제가 데려올게요 그 예예 저도 김말 넣었어요 지금 예예 그럼 제가 밖에서 데리고 와서 한번 그 견적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네 계세요 좀 어 일로 가야돼? 저 길 좀 알려주실래요?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저 어디로 왔었죠? 양사장님 어디로 오셨었죠? 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니 그 입으로만 나 일로 왔었나? 나 일로 왔었나? 길 아 일로 왔나 아 일로 왔나 아 여기다 여기 아 이거 후문인데 아 정문인가? 삼식님 계시면 대답 좀 대답 뭐야 누구야? 누난가? 어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뭐야 어 뭐야 여기에요 여기 지금 창맺는 목소리도 들리는데 여기? 여기여기여기 안녕하세요 아아 네 안녕하세요 아래를 보고 계시면 안되고 일로 오세요 일로 마중 나왔어요 아 여기 제가 아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거기 계세요 저랑 같이 계시니까 여기다 여기 오시고 아 여기에요? 네 들어오시고 네 먼저 뜨거 하시고 잠깐만 저 어? 누나! 자꾸 그 시키지 않은지 그런거 같은데요? 자 어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내려가시고 어디갔어? 누나 자꾸 아니 목소리는 어디서 들리는데 어 골로 내려가세요 골로 오셨어요? 아 여기 계시네요 아 여기 계시네요 예예예 여기여기로 가서 자 들어오세요 자 양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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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다쳐있어요 누나 여기 왜 다쳐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저 저 나무 옆으로 가세요 그래야 나무 옆으로 가세요 나무 옆으로 가 아니 왜 다쳐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가면 나도 저 꼴날 것 같은데 아냐아냐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니 듣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빨리 들어오세요 자 여기 제가 손에 들고 있는게 호박이거든요 아 그 그 그 호박인데 요거 돈이 좀 되나요? 어 그거 호박 지금 중령님도 오셨네 어떻게 오셨지 호박 지금 그거 한 4원인가 그럴텐데 아 요거 요거 좀 저 심어보려고 하는데 예예 제가 그 농부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심을 수 있어요 네 아 심을 수 있죠 요 지하 여기 저희집에 요거 그 좀 세팅이 가능할까요? 호박 농장에 세팅이요? 네 호박 농장 뭐 물이랑 뭐 해야된다고 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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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침창맨님 예전에도 제가 뭔가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게 이게 몇 년 뒨데도 이게 또 이게 똑같은 상황이 나오네요 이게 아니 그냥 해달라는게 아니고 예 그 제가 호박을 좀 드릴게요 해 주시면 아 아 그래요? 네 당연히 그 인테리어 비용이랑 아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간단하게 제가 심어드릴까요? 네 제가 호박을 네 저 주시겠어요? 네 네 오 호박 많으신데?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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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면은 안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하나씩 어떻게 떼요? 어 내가 또 먹네? 그거 들고 바깥으로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딱 이렇게 네 바깥에서 아이템 창에서 버리시면 돼요 들고 됐나? 네네네 됐다 됐다 양띵님 네 잠깐 잠깐 올라와 보세요 네 누나 왜 이러고 살아요? 사장님 물고기 보여달라고 해서 왔는데 물고기 보여달라고 해서 사왔는지 사장님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잠시만 어 어디가? 더 왔어요 아 저기 아 저기 하하하하 아 잠깐만요 아 그 선생님들 아 선생님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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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물 엘레베이터 제꺼잖아요 아 잠깐만요 어디가세 선생님들 하하하하 저기 도망간다 저기 도망간다 저기 도망간다 하하하하 자기 자 자기 자 자기 자 귀소본능 귀소본능 어 어 물로 빠졌다 하하 자 으아 악 물을 옮겨야겠다. 내가 집털을 잘못 잡았네. 잘 못 걸려. 줄기. 뭐 옮겨야겠다 야 악어야! 뭐야? 저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뭔 일이야? 저 왜 그러세요 어? 뭔 일이야? 아마라 이웃집 깜짝이야 하하하하하 뭐 하세요 진정현이 아니 자꾸 사장님이 다른 말을 하세요 에? 다른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요? 아니 그 약속을 했는데 제 약속대로 삼식이 드렸잖아요 아 근데 그걸 잘 놓고 가셔야지 그 나갈 때 데리고 나가면 어떡해요 걔가 생각보다 컨트롤이 좋던데요 아 그러면 양사장님이 집어넣으셔야지 다시 지금 그 제가 호박농.. 호박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에? 어떤.. 호박사업이요? 예예예 제가 호박을 좀 많이 구해가지고 삼식님 제가 또 반절 떼어줘가지고 지금 얼마 있지도 않아요 아아 호박 호박 토막 말고 아 호박 아 토막 말고 아 깜짝이야 요거를 좀 뿔리려고 하는데 네 농장 세팅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두어달라고요? 예예 아 Shopping 아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희.. 저희 집으로 가시죠 네 근데 양띵 님이 치모가 있다며 양띵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 아니야 나 없어 없고 친해.. 짐창맨님이랑 그냥 그냥 우리... 사이.. 다이아색이면 어떻게 됐길래 그거 잠깐 내가 내가 잠깐 그거고 도내가 이상한 곳 나와서 놀란거야 아 그렇게? 어 저 다이아는 또 언제 갚으실 거요? 아 다이아는 지금 삼식 구하러 갔어요 저 호박 잠깐만요 그 5분만 이따가 도와드릴게요 예예예 어? 창이 없네 여긴 진짜 저 호박으로 쓰여 다 보인다고요 봐봐 하고가 해줄거에요 하구가 해줄거라고요 아니 그 삼식시를 데려오든지 그 아니 호박은 받아야지 내가 열아올게 호박 아 걔가 호박을 훔쳐갔어요? 예예 반절 가져갔어 아휴 이런 그 소환 좀 해주세요 그 잠깐 열어주시고 아 시공 됐대 시공 됐대 오? 들어가세요 예예 오오? 아 요거를 하러 가신거구나 아버님 예예 완료 완료 어? 혹시 보물 보물 지도를 찾았나요? 아니 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산거 아니요 그 보물 지도 찾으면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네 조각 중에 하나라며 아냐 아냐 그게 첫번째 조각이라서 가서 이제 그 보물 지도 있는거에요 아아 그런거에요? 이거 어떻게 봐요 근데? 손에 들어보세요 아 손에 들고 손에 들으면은 이제 X표시가 있고 지금 아이콘 표시가 있잖아요 예예예 아아 거기가 이제 아이콘 표시가 이제 내 위치 파면 나와요? 예 그리로 가면 됩니다 아이콘? 아이콘이 어디있지? 그냥 그 뭐 점.. 점 표시? 나머지는 맛쌤들이 알려줄거에요 아 신점이 나래요 아아 오케이 시공 완료하셨다고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전 튀신줄 알았어요 아이 그 치다녀 문 열려있어가지고 가서 후딱하고 왔어요 한번 맘에 드신지 가서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아요 어어어어어어 한번 같이 가서... 좀 analysis 아니아니에요 이미 저희 바빠가지고 같이 가서는 좀 총 1. Soldier급 뒤esin기 뭔데? 보험 문이 닫혀있었 consomm 아닌데.... 아니 그 tässä 문 열려있어요 한 번 가볼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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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woodта 그래도 집을 찾아가시네 여기 어떻게 안가시려고 하죠 아 여기가 입구였어요 물 엘리베이터 물 엘리베이터 저 한번 거기 봐보세요 거기 저 위에 있을테니깐 맘에드시는지 어 열려있었네 어 오오오오오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예예 이거 호박인가? 예 그 심어져있는거 호박이에요 아 맞아요? 네네네 이건 뭐에요 옆에? 이거 안에 잠깐 들어와 보실래요? 아하하하하 아니 제가 설명을 들어야 몰라 마린이라 나갈 수 있죠? 예예 문 안다져요 저는 그 신사적으로 하니까 여기 이게 뭐에요? 하판같은거 아 이게 여기 이렇게 심어져있는거 있죠? 이게 이제 그 호박 심은거고 어 그거 떼시면 안되요 어? 애들이 아직 안살았어요 이게 좀 자라다가 나중에 아 근데 캤는데 호박이 안나와요? 아뇨아뇨 이거 아니 이거는 호박씨죠 이제 호박이 아니라 호박씨 아 호박씨는 어디서 나요? 그 호박을 그 인벤토리에 올리시면은 호박씨가 나옵니다 아아 인벤토리요? 그 인벤토리 여시고 제작 창에다가 호박을 한개 올려놓으시면은 호박씨가 나와요 제작 아아 아아 되셨나요? 예예예 이해했어요 아 근데 여기 아래도 해야죠? 아 이거는 왜이렇게 했냐면은 호박이 두칸에 하나가 나와요 아아 그렇구나 여기서 호박이 자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란다 아아 예예예 이건 나뭇가지같은거 물은 여기다가 아아 예 물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 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딱이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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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근데 색깔이 왜 이거는 제가 모르죠 추천객님이 까신건데 이거 제가 바닥에 도배된거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 요고요? 이거 흙으로 바꿔드릴게요 요거 흙으로 돼야지 호박이 자라잖아요 그죠? 예예 그죠 그죠 이렇게 어 됐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죠 됐죠? 예예예 아 시공 고맙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호박이 남지 않아요? 아 그거 저기 넣어놨어요 상자에 어디어디 여기? 거기 거기 왼쪽 상자에요 왼쪽 상자에 아 그 그냥 예 쓴것만 넣어놓고 제가 아 그냥 그냥 보내면 그러니까 이거 좀 그 사례 사례 좀 아 사례요? 아 아예 뭐 이런걸 다 사례요? 아이 괜찮은데 아이고 호박 호박 사례 다음에 또 좀 아이고 부탁을 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저거 호박 맞죠? 저거 다음에 또 필요하신거 있으면은 네 키워보시고 다음에 한번 또 연락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호박 안 훔치기 잘했다 상자에 넣어놓고 가자고 하기 잘했어 진짜 어떻게 딱 그때 그 생각이 딱 떴냐 이거 어? 생각 들길 잘했어 근데 몇 년 전에도 내가 그 뭐 다리 지어뒀던거 같은데 라고 돈해주신 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삼식님 네 어디 어디 계시죠? 아래 계신가? 네 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아 후문으로 가셨구나 그 양띵님이 네 그 네개 갚으실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 아니 진짜로 삼식님 앞으로 달아났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거 빌려주는 것도 잘못되는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모르는 그 대출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럼 삼자대면을 하시든가 하하하하 이리로 오세요 하하하하 아 근데 본인이 막 그 양사장님이 계속 꿍얼거리면서 아 이거 그 좀 미안하긴 한데 뭐 뭐 아무튼 거기 줄거에요 하면서 계속 그 저는 그 신용으로 빌려드렸는데 하하하하 아 여기 여기 계시네 심지어 하나 까드렸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꾸 발뺌하셔가지고 누나 누나 안계시나? 계시네 계시네 여기 손님 오셨어요 누나 아니 누나 손님 오셨어요 아냐아냐아냐 고개 좌우로 젖지 마시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일단 어어 어 무슨일이야? 하하하하 나와보세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어 나 나 샤워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 아니 저 눈 감고 있을게 눈 감고 있을게 하하하하 너 누구 숨겨왔지? 하하하하 아니 잠깐 나와봐 이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나 진짜 그 사람 무섭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제가 그래도 하나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아 그래? 네 하하하하 왜요? 아니 그.. 말씀 나눠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거죠? 지금 양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네 개를 삼식님한테 받으라고 하셨는데 삼식님은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너 나랑 아까 얘기했잖아 드려 아니 그 세 개라고 저는 그래도 세 개까지는 그래도 제가 해드린다는데 이게 언제 또 늘었죠? 제가 진짜 정리를 해자면 지금 뭐 어차피 제가 뭐 방송으로 하잖아요 원래 다섯 개 받기로 했는데 네 개를 줄인 거예요 하하하하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삼식님은 그랬던 것 같아 아니 그거를 왜 지금 말하냐고 하하하하 나도 내가 사람을 봐가면서 빌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경향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씩 띄는 거 어떻게 떼요? 아이템 하나씩 띄는 거요? 네 그 우클릭하시면 됩니다 들고 전체 들고 우클릭하시면 돼요 아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다이아 네 개 드리면 되나요? 네 개 예 제가 지금 네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구하면은 제가 그러면은 대구로 제가 방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 구하시면 좀 그 물 엘리베이터 타고 오세요 아하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팁 이거 뭐죠? 호박 하나씩 하하하하 아이고 이 귀한걸 예 그 생기면 오세요 꽃을 좀 약간 종류별로 심으면 이쁠 것 같은데 아 호박을 좀 더 많이 심을까? 아 이거 코인 상자에 못넣는게 하나 얼마나 걸려요 이거? 야 이거 이쁘다 좀 오래 걸리나보네 아 내가 저거 저것도 해야되는데 야 이거 할게 왜 이렇게 많아? 일일 퀘스트도 또 받아야지 또 뭐 레델이네 이거 사실상 호박? 아 호박 하나 쓸까요? 아 안써지네 아 가위로 잘라야돼? 가위가 아 철주개 집에가서 만들어야겠다 이거 뭐야 옆에? 털을 하나 더 만드실라오나? 털을 만드실라오나? 털을 만드실라오나? 아 심창민님 예예 안녕하세요 흠 혹시 신의 화살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이게 엔더 드래곤도 한밤에 죽이는 마법의 화살인데 어? 보이시나요? 어디 어디 어? 오 2나노 화살? 어 내가 거래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게 또 서버에 또 하나밖에 없네 공교롭게 어? 에이 너무 짜친다 좀 더 희귀한거를 좀 어떻게 한번 보여드려요? 예예 가져갈 수 없어요 알죠? 네 옆 옆 옆 옆 보셨나요? 이게 근데 그게 그 그게 그 근거 번째 손님 누구냐고요? 아 아 아 아 이게 귀한거야? 안귀여운거 같은데? 안쫓아오는 거 보니까 안쫓아오는거 보니까 귀하믄지 쫓아오죠 여기 또 사람이 또 안에 누가 들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방황하세요 그 이거 이거 좀 감정좀 해주세요 감정이요? 예 요거 귀한거에요? 허억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그 500원 주고 바꿨어요 와 이거요? 예 500원 주고 어디서 구하셨어요? 중령님한테 샀어요 우와 왜요? 지금 안판대요? 예 하나밖에 안파는거에요? 예 이거 이거 엔더 드래곤 한방에 죽일 수 있대요 이걸로 와 이거 진짜 쓸모없는건데 어? 얼마 정도 가치에요? 이거요? 어 음 한 10원? 어? 엔더 드래곤 잡을 수 있는데? 엔더 드래곤이요? 예 어 그거 한 200발 맞추면 잡겠죠? 아 사기낭있네? 아씨 엔더 드래곤 200발 던지면 맞겠죠? 한방에 죽일 수 있다고 해서 가져온건데 한방은 아니고 한 200발? 좀 과장이 심하네 그럼 이거 제가 5원에 팔게요 저 5원이 없어요 흫 아 그릉뱅이라 혹시 영혼 랜턴 어때요? 쓰레쉬의 영혼 랜턴 흫 그거 릴카님이 세개 공째로 줬어요 이거 이거 하하 진짜 양아치다 어 그거 그것도 가지세요 그냥 내가 웬만하면 내가 그냥 바꿔주는데 진짜 양아치네 하하하하 입도 돌아가가지고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거 진짜 좋은거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뭐 이거 뭐에요? 이거 수박씨에요 어? 수박 어? 수박 본적 있어요? 어 저 뭔지 알아요 옛날에 저 옛날에 마크할때 그러니깐요 이거 진짜 좋은거에요 이거 이거 가지실래요? 어 이거 신의 화살이랑 바꿔요 오케이 수박씨랑 신의 화살이랑 바꿀게요 오케이 오케이 영혼 랜턴도 주셨네? 영혼 랜턴도 하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화살 멀리 뱉으세요 어? 던졌는데? 전 없는데? 화살 아니 다시 먹으셨어요 먹었어요 제가? 저글링을 하시네 계속 어? 저 없는데? 아냐아냐 멀리다가 뱉으세요 멀리다가 하늘 보고 제 앞 보고 아냐아냐 거기다 뱉으면 또 이제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아니 사람을 아니 또 이제 저글링 할거 같아서 잠깐 견제 아 제가 초보라서 이게 되는지 몰랐어요 아 수박씨는 물 있는데 심으면 자라나요? 네 수박씨는 이제 물 있는데다가 홈이 그.. 낫으로 땅을 갈고 물 있는데다 심으면은 자랍니다 아아 오케이 오케이 갈아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예예 갈아야돼요 그 빛 빛이 안들어와도 되죠? 아 빛 들어와야돼요 그 횃불 하나 박아두면은 아 횃불 횃불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세봉님 혹시 신의 화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세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세봉님 네 선물 기프트 선물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저요? 몰라요 내일 어 한 두시? 평소엔 언제 주무세요? 저 그때그때 달라요 왜요? 예뻐들어 제일 늦게 잘 때 저 한 네시? 어 충청맨님도 역시 똑같은 상담이구나 왜왜요? 되게 올바른 생활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네시에 자면은 올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아 아 맞네 그쵸 그리고 그 요거 요거 생각 있으세요? 요거 뭐에요? 지도인데 아니요? 아 필요없어요? 어 어 공짜로? 어 공짜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 다이아 하나랑 바꿔요 다이아 하나 어 그럴래요? 네 어 두개? 두개로 바꾼다고요? 아 하나에요 하나 아 하나 두개는요? 아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밖에 아 그래요? 근데 이거 파멸에 꽤 비싼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 근데 그건 손에만 들려있으면 더이상 값어치가 없어서 저같이 시간맞은 사람이 하는게 아 그런가? 근데 이게 네 방송적으로 솔직히 컨텐츠적으로 요거 좀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 또 재미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조차도 갖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을텐데 아 신창매님 너무 바쁘셔서 그거 못 찾으러 가실 것 같아요 대신 제가 다이아 하나로 바꾸는 대신에 예 뭐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근데 저 참고로 다이아 아홉개로 바꿨어요 말주고 바꿨다고요?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홉개 주고 바꿨다고요? 김창매님 여기 안에 보세요 예 어? 이거 내 말인데? 이제 제 말이에요 어? 하하하하 어 이거 내 말이었는데 야 이거 이거 내 말 맞잖아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내 말이었는데 네 어 야 골 때린다 기념촬영값이 있어서 안 돼요 어 어 근데 여기 그 끈은 어디서 나셨어요? 끈도 같이 샀어요 아 그렇구나 끈은 얼마에요? 끈 끈 끈 끈이랑 말이랑 해서 다이아 하나에 샀어요 아 다이아 하나 이거 말 요거 갑옷이 다이아가 엄청 들어가는데 네 만드신 거예요 직접? 예 다이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음 사기꾼한테 당했구나 하 나 이거를 다 해가지고 일으켜야 했네 아이고 아이고 열어보시면 안 돼요 잘 못 클릭 클릭을 잘 못 클릭을 잘 못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 클릭 미스 마이 미스텍 네 집 잘 보고 갑니다 예 아니 보물지도 주고 가셔야죠 헉 아 근데 그거 그 다이아 다이아 하나 근데 제가 아홉 개로 바꿔가지고 안되겠어요 제가 컨텐츠로 써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개 세 개 있으면 바꾸세요 네에 예 어 아 근데 말 놀 데가 없어 어 뭐 이거 어? 뭐 아 이거 사람들이 정말 참 심지도 않고 심는 놈 따를 거 이거 놓는 놈 따를 거 이씨 아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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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집이네요 아 호박을 아 나 문을 열고 다녔네 미친 거 아냐 어 오 잘 왔다 잘 왔다 어 호박 맞아? 아 맞아? 옆에다가 이거 옆에다가 아 내 보호를 못하는데 밭을 할까? 아 보물지도 이미 털린 거라고요? 아 보물지도 이미 털린 거라고요? 아니죠? 모르죠? 아 근데 이게 1 2 1 1인데 어떻게 알아? 2 1 2 3 0 2 4 4 6 7 6 6 5 6 수박도 심고싶은데 어 구리 떡상했대요? 오케 아 가위 만들어서 호박 만드는거였어 할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가위를 했는데 어떻게 근데 수박을 심으면 물이 있어야지 심어지는데 아 호박을 설치하고 아 요거지 그거야? 아 가와이 굉장히 귀엽네 자 호박 완전 너무 불편한데요 아 어 이거 멋을 위해서 이거 포기해야돼? 너무 불편한데 아 팔로가자 아 내 말이 저기 아 내가 하 마구깐이 없어가지고 지하에 있어서 아 안녕하세요 호박맨이 되셨네 예 이거 하나 파드릴까요? 관심이 없으시네 저거를 하나 더 살까? 저거? 집 보호하는거? 어 이거 말 어떻게 걸지? 어 4원인데 2원은 되게 싸네 호박 되게 싸네? 호박 수박은 4원 4원 4차야돼 코인 3장 라일락 라일락 3개고요 사탕수술 사탕수술 가문 비나무 20개 오케이 안 돼 가문 비나무 20개 가문 비나무 그 구리 아 구리도 파라 어디지? 광부가 어디지? 여깄다 심장맨님 예예 예 보여왔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 바이아 4개 선물 아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선물 잘쓰겠습니다 예 예 고마워요 고객님 이제 탕감 되신거죠? 경지야 너 붙잡혔구나 어 어 나 물렸어 나도 어 야 구리팔았는데 4600원 아니 구리 지금 개떡상했어 구리 어떻게 팔아요? 구리 구리 땅에서 이제 한 다음에 이거 팔면 개쩔음 어 어떻게 해줘요? 와 미쳤는데요? 와 구리 파니까 4600원 말 안된다 106000원 어 다이아몬드 4600원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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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어떻게 인첸트 해야돼요? 인첸트? 인첸트 해야돼요 아 아 인첸트 모르겠구나 저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 네 그러면 친척이 내가 이따가 행복게 하나 빌려줄게요 어 하나 더있음 어? 고마워요 그 대신 사과 이따가 집에 오세요 예 근데 이거 금 지금 팔아도 돼요? 금 금 어 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금 팔아도 되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침착매님 아싸 와자뷰 왜요? 나 돈이 얼마야? 무슨 중요성? 난 거지같은 거 맞지? 사탕수수 구여오기 사탕수수 구여오기 라일락 3개 가뭄비나무 20개 아 말 보고싶다 왜 우리집 이날에 놀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어? 세범님 아니 침착매님 어떻게들어오셨어요? 어떻게들어왔냐구요? 아니 우리집에 어떻게들어오셨지? 하하하 뭘 어떻게 들어와요? 밖에 있는데 말하고 바꿀래요? 지도 컨텐츠로 쓰세요 나쁘지 않죠? 똑같이 다이아 하나를 샀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약간 털린 지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고 안 털린 지도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안 까봐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되는 거라 네 에이 모르겠다 거저다 거저 자 이제 말 말 주세요 말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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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아 맞아요 말 주세요 아니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거저다 거저 아니아니 거저다 아니아니아니 아냐아냐아냐아냐 쟤가 막 좋은거 나와도 부러워하거나 그러기 금지? 네 금지? 약속? 바꿨어야 됐네 그런 말 하기 없기? 네 자기도 껴달라고 하는거 금지? 반산식거래가 뭐야? 어? 아.. 아 나 이걸로 떼돈 벌어야겠다 아 떼돈 벌어야지 아.. 이제 우리 홈스윗홈으로 가야겠다 아 여기 물레베이터로 가야겠다 아 6시간 동안 했어?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 여기 레벨이 한번 하니까 풀이 자라놨네 어디야 우리집? 아 여기지 차차차차차 요거는 여기다 심고 가문비나무 참나무네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자랐다 신잠3 신잠3 딱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아니 퀘스트까지만 할까? 내일 못할수도 있으니까 퀘스트까지만 하자 가문비나무 20개 라일락 3개 아 여기서 아닌데 이거 후문인데 1개 4개 단체 모듈 3개 3개 4개 5개 단체 뭐시여 대이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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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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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많아 이게... 뭐더라? 자작 자작 어디로 가야... 이건 뭐예요? 마을이 있네요? 가뭄비나무는 검은거라고 합니다 어? 남의 집이? 아름다워 이거 이거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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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야? 나 여기 왜 갇혀있지? 칫솔? 그거 몰라? 나도 몰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지?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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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비 가뭄비나 뭐여 어버 뭐야 새끼 가뭄비 없어진거 없고 그..하.. 다시한번 가볼까? 가뭄비 여기로 가야되는거같은데? 아 레벨이 날라가? 아 아 갑옷? 아 그러네 오 아 아 아 아 으아 으아 물 저거 뭐야 물표현 저거 뭐야 물 표현 역겨운데요? 이거..이거 맞어? 디스커스팅 저기 사람들이 많이 갔.. 라일라.. 라일락은.. 나 생긴것도 모르는데.. 오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아 저..제 시체요? 그럼 저거 먹으면 다시.. 갑옷 줘요? 아..갑옷 없었어요? 경험치..뭐 이런거 있냐? 일로 가면 안되고.. 어..말이 그립다.. 내 말.. 어..뭐지 이거? 인위적인데? 뭐야 이거..이..인위적인건.. 너 쓰는 buradan 그립함 에 relever 기술들 공원 두 Mmmm 칭 dł 1930 이게 뭐야 인위적인건.. 어.. 은이다..아니 저거 뭐야 오.. 철 오와 이거 사람이 해놓은 것 같죠? 그죠? 이 인위적인 거 맛있지? 아 아 뼈하 뼈 아직도 있네 재밌어 보이죠? 아싸 뼈하 시체? 시체먹으러? 오케 오케 아이씨 어우 저쪽으로 어우 저쪽으로 오 오 오 오 디스커스팅 역겹주 오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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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아라 오오그램 오오 오오 오다 오오 오오 오게 케 오오 맥도 오 개혁도 없네 무시하는거야 뭐 사망 뭘까요 이 안에 와 뭐야 저 박쥐 이끼 이끼는 나 칼이 발광이끼 아 디스구스틱 살짝 오케이 디스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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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 더 깊숙이 가서 파면 되겠다 더 들어가면 되겠다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냥 점프? 사망이야 괜찮은데 여기 조금 높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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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지 않아 우와 높아 사망이야 아니 이거 뭐 쓰벌 어? 미친거 아냐? 어 디스크스팅 으아아아악! 뒤질래? 아 안 해 안 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퀘스트를 해야되는데 안녕 안녕 어 재밌었다 알았어 내가 오늘 예 거